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결국은 캠페인을 하나 만들게 됐네요 본격적으로는 한 9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 왜냐하면 저한테 일을 주신 이분들이 9월부터 바빠지시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는 코레일이 있습니다 첫 시간은 코레일입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김선욱 공공정책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에 파업하시는 겁니까? 어제 보도자료가 나가서 어제 저녁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저희가 준법투쟁을 시작을 하고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닌데 9월 중에 파업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준법투쟁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 테두리 내에서 사실은 정해진 작업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로 저희가 준법투쟁을 하면 보통 태업을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여쭤봐야죠 경제진이나 통신사 기자들이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준법투쟁 과정 중에 뭘 잘못한다고 합니까?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자들이 있을 때는 그럼 뭐가 문제다? 뭐가 시민들한테 불편하다? 열차 지연이겠죠 열차 지연 열차 지연도 준법투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비슷할 텐데 워낙에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희가 휴일 날 사실은 출근을 해서 일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어려운 조건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해진 매뉴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차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사실은 작업자들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시는 거다 그런 게 있죠 제 시간에 온다면 그런데 이걸 사실은 저희가 이걸 지키자고 1년 365일 이렇게 했다가는 사실은 열차 지연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거죠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쨌든 이번 투쟁 기간은 어쨌든 저희가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럴 수는 없고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경의중앙선을 많이 쓰는데 일하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예요 경의중앙선이 정말 많이 늦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마도 인력 충원을 똑바로 안 해줘서라든가 SR에 빌려준 인력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디테일을 모르면 시민들은 그냥 화가 날 뿐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내고 싶고 그래서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SRT가 포항 진주 여수도 이제 나갑니까? 9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SRT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잖아요 그래서 경부선 따라가는 경부선하고 호남선 호남선 지금 파업을 하시는 이유 중에 이게 왜 문제입니까?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포항, 창원, 여수, KTX는 들어가거든요 KTX는 들어가는데 그쪽 지역에서 수서로 가기 위해서는 동대구나 익산에서 환승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서울역으로 왔다가 수서역까지 또 1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도 수서로 갈 수 있게 열차를 신설해달라고 몇 년간 요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이걸 못했던 이유가 SR이 갖고 있는 차량이 부족해서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못 넣었던 건데 노동조합은 계속 얘기를 했죠 차가 없으니 그럼 코레일에서 코레일은 어쨌든 열차 운영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KTX를 활용해서 KTX가 수서로만 갈 수 있으면 국민들이 어쨌든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토부가 이거를 계속 막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일단 SRT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부산을 가던 차를 이제 포항 진주로 보내는 거예요 부산으로 이미 가고 있는 차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럼 배차가 띄엄띄엄 해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하루에 왕복 10회가 줄어들어요 10회가 줄어들어요 이미 고객은 많은데 거기는 항상 포화 상태예요 맞아요 표구하기에 진짜 힘들어요 평소에도 SRT가 KTX보다 조금 더 싼가요? 10% 싸죠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이 지자체들은 중앙사정이 어떻든 간에 넣어달라고 하고는 싶겠죠 그렇죠 기초로 잠깐 돌아가야 되는 게 아까 녹음 전에도 제가 그 대화를 나눴는데 이 기사를 허구허한 날 보고 있는 저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다를 것 같아서 SRT와 SR이 뭔지 모르시는 시민들을 만나십니까? 노조 입장에서? 저희도 많이 만나죠 오피셜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네 그러시죠 일단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 곳이 있어요 그렇죠 KTX를 운영하는 회사는 코레일이고 SRT,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S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주식회사 SR 그렇죠 공기업이죠 여전히 둘 다 공기업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SR을 민영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했죠 네 민영화하려고 하다가 워낙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민영화를 못했어요 못하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SR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만든 거죠 그렇죠 되게 웃기는 게 그때 정부에서 했던 얘기는 철도의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도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철도 산업의 부채도 갚을 수 있고 이렇게 좋다라고 막 떠들어댔는데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쟁시키는 이상한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들의 노선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알짜노선 당연합니다 저희가 시첸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길을 사장으로 안쳐놔도 거기는 흑자가 나는 기업이다 서울역이 서울 하나를 다 포괄하는 게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열차들이 용산과 영등포에서 많이 성냥리에서 많이 출발했는데 그럼 남는 곳이 강남이니까 거기에 자리를 하나 박아두고 거기서 흑자를 못 낸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흑자만 전담으로 내는 자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회사는 적자가 커지죠? 커지죠 당연히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SR이 영업 운행을 시작한 게 2016년 12월 9일인데 그 직전 3년간 코레일이 흑자를 내오다가 사실은 만년 적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3년간 흑자를 냈는데 딱 SR이 개통되니까 다시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흑자를 다 자회사한테 몰아줬으니까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건 철도에서 흑자가 나는 노선은 고속철도밖에 없습니다 비싸고 사람들도 많이 타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무궁화열차, 새마을호열차, 광역열차, 화물열차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모두 적자예요 무궁화나 화물은 사실은 수송 원가에 운임이 50%도 안 돼요 다니면 다닐수록 적자를 보는데 어쨌든 코레일은 공기업이잖아요 어쨌든 공공성을 갖고 있고 지역에 살든 오지에 살든 사실은 누구나 편리하게 어쨌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사실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코레일에서는 고속철도 KTX에서 나온 흑자를 가지고 이 적자 노선을 계속 전문용어로 교차보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여기서 흑자 난 걸로 메꿔주고 그런데 SR은 고속철도만 운영을 하잖아요 거긴 다 흑자 그렇죠. 메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기업 왜냐하면 주식회사인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 공기업들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다는 아닌가? 지금은 지분 구조가 올해 6월, 7월부터 바뀌었는데 애초에 출범할 때는 지분의 41%를 코레일이 가지고 있었고요 59%를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재무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파이낸셜 인베스터에서 FI로 표현을 하는데 59%를 투자를 해서 쭉 오다가 올해 6월에 푸드옵션 난기가 되니까 이 59%를 가진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투자금을 회수해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이명박 정부 혹은 박근혜 정부의 디자인이었으니까 공적인 투자금이 들어가서 60%를 행사하고 있다가 사실 행사할 이유도 딱히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팔아버릴 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이제 그때가 도래한 거네요 SR 주식은 상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연봉이 5.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수를 하면서 이자 비용 한 780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은 쉽게 얘기하면 코레일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무궁화, 새마을이나 화물이나 적자 나는 데에 보조를 하고 이렇게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SR은 고스란히 돈을 벌어서 그 투자자들한테 이자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원래는 무궁화, 새마을로 가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국가의 혜택일 수 있었던 돈이 그냥 자본금 회수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사적인 자본으로 바뀔 예정인 거죠 SR은 아직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까지 시장이 열린 건 아니고 재미있는 거는 이 59% 지분을 회수해 가니까 문제는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이 비용을 코레일에서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 비용을 59% 투자자들한테 지급을 하면 상환우선주가 되기 때문에 SR이 원래 갚았어야 될 돈인데 경제 얘기네 그렇죠 저희가 대신 갚아준 거니까 어쨌든 SR의 부채가 되는 거죠 저희한테 코레일한테 지급해야 될 맞아요 저희가 대신 준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SR의 부채 비율이 2000%가 되는 거예요 20배 2000%면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파산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시에 SR이 설립될 때 면허 조건 철도사업 면허 조건을 부채 비율 150% 이하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2000%가 되면 영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영업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거를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SR이 59% 총 주식을 증자를 해서 국토부가 직접 현물 출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41%는 코레일이 59%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한다고 보기는 아주 어려워요 저희는 이건 엄연한 특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살려주는 거잖아요 망할 기업을 심폐소생해서 국토부가 정부에서 출자해서 긴급 수여를 해서 살려주는 거죠 사실 이 이슈에 있어서 더 황당한 건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수서역에서 부산역에서 많이들 보시거든요 SRT 몇 호 차가 온다고 해서 뛰어가서 타러 가보면 KTX라서 실제로 이거 아닌가 배 하고 안 타고 실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도 다 KTX라고 써있고 기관사님만 SRT 몇 호라고 말하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못 경험해 보셨으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경험하십니다 그건 차도 빌려주고 심지어 열차 사준다면서요 코레일이 사서 SR한테 준다면서요 SR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열차가 KTX 산천 저희로 보면 KTX 산천하고 동일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총 32편성 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차 그냥 한 대, 8량짜리 한 대라고 표현을 하면 32편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2편성이 코레일이 임대해 준 차량이에요 그 회사가 왜 있어야 돼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기관사도 빌려주고 기관사는 빌려준 건 아니에요 승무원도 그럼 어떻게 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설립될 때 코레일에 있던 KTX 기장들을 기장들이 그쪽으로 이직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정비와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SR의 모든 차량의 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코레일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코레일에서 일하고 있고 코레일 월급 받는 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일을 해도 이미 알짜노선을 줬지만 그 알짜노선을 운영하면서 부실해도 다 떠받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거는 국토부가 얘기했던 게 경쟁을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다 빌려주는데 무슨 경쟁? 차도 빌려주고 사주고? 정비도 해주고 이런 경쟁이 세상이 어딨냐 이런 거죠 그럼 제가 들은 이건 맞습니까? KTX가 산천 조금 앞코 넓게 생긴 거 그거 보라색으로 치려면 그게 SRT인 거죠? 똑같이 로템에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현대로템에서 만든 그러면 그 차를 사서 빌려줬다 치죠? 그렇죠 저희는 산 것도 채권 발행에서 빚을 내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임대를 해줬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거 책에 봐라 떨어져도 됩니다 그거 코레일 빚이죠? 그렇죠 그러면 노조 계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 문제는 나중에 보수지나 경제지로부터 코레일 방망경영이라 빚이 늘었다는 방식으로 쓰이겠네요 이 빚은 SRT 퍼준 건데 어차피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연봉이 너무 세다느니 이런 말에 갖다 붙이는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SRT를 더 띄워주기를 할 거고 이번에 사실은 노선을 확대할 때도 애초에는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SR에서 차를 빌려주라고 또 철도한테 코레일한테 누가 그래요? SR 이사장이 코레일에 우리 노선 확대해야 되니까 차가 없으니까 코레일에서 좀 빌려주면 안 되냐 SR 사장이? 국토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이제 코레일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거 되게 웃기는 사실 상황인 거죠 부산지하철 사장 출신 아닌가요? 맞아요 그 얘기는 제가 내일 모레 부산지하철도 좀 물어보겠지 이렇잖아요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만이 벌 수 있는 능력을 퍼서 SR을 만들었는데 그 SR 때문에 코레일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건 경쟁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코레일 노조 차원에서 혹은 지금 정부 여당 말고 전정권이나 다른 정당에서 사실 SR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철도 산업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손해 안 보지 않았을까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 시절에 사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권은 공약을 걸었었어요 다시 통합하겠다고 그래서 연구 용역도 했잖아요 전 거기까지만 보고 못 봤거든요 왜 관뒀죠? 연구 용역을 하다가 그 중간에 철도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아직도 석연치 않기는 한데 그 사고를 이유로 사실은 연구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던 거예요 보통 그런 걸 중단시키려면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니까 장관이 등 돌린 사이에 이 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고위 관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 내에 흔히 얘기하는 철도 민영화론 민영화론자들 이 카르텔이 너무 공고해서 바뀌지가 않더라 전문가 오셨을 때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토부의 고위 관료들도 기재부나 법무부의 고위 관료들처럼 은퇴하면 갈 곳이 있죠 지금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김한영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서 김한영 딱 치면 1번으로 나와요 딱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철도 민영화의 선봉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김한영? 네 이분이 SR 설립할 때 국토부의 정책실장이었고 그 다음에 거의 이분이 사실은 쭉 기획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국가철도공단의 이사장으로 와 있어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앞에 뭐가 붙어도 공단 이사장은 보통 정권이 꽂아주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공단은 건설 쪽과 워낙 관계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영화하자는 고위 관료들은 반드시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니까 보통은 그 소수 때문에 이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SR을 설립할 때도 수서발 고속철도를 만든 것도 사실 정부가 기획한 게 아니라 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서를 냈던 거예요 그 정부가 받아서 받는 거죠 그러면 컨소시엄에 알 수 없는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극히 높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중고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밖에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상 가장 중요한 주제를 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KTX와 SR이 통합하는 게 손해도 안 나고 국민들도 편한 일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올해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 그 연구용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SR과 코레일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했거든요 물론 저희에게 유력이 안 나오겠죠 내용이 그럴 테죠 교통연구원에서 이걸 맡았었고 그런데 거기서조차 매년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이 406억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조차 저희는 별도의 다른 연구용에서는 1,000억 이상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매년 406억씩 중복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SR 개통된 지가 8년 됐으니까 최소 8년간 3,200억이 안 쓰일 돈이 나갔다라는 거죠 효율성 면에서도 전혀 분리 운영에 유리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로 시장 자본주의자의 눈을 갖추게 되는 게 이 방송을 하면서 만약에 국가가 100억을 손해받다 그럼 그중에 10%만 누구의 이득이 돼도 들이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과는 보면 기존에 우리가 늘 타던 SRT 서울대전 대구 부산 가는 이 시민들은 지금 아주 불편하게 생긴 거예요 당장 9월부터 지금 9월 1일부터 동대구 경부선을 타고 가면 동대구에서 동해선으로 가면 포항이 나오고 경부선 쭉 따라가면 부산이 나오고 중간에 경전선으로 빠지면 창원 마산 위로 나가는데 이제 부산 가는 거를 빼고 부산 가던 열차를 종점 변경을 한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한참 얘기하던데 표현을 빌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종점을 부산이 아니라 포항과 창원 진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SR로 간혹 멀리 출퇴근하고 이러시던 분이 깨보니 창원일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늦게 오네 이러고 했다가 잘못 예매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하루에 열차 운영 횟수가 10회가 줄어드니까 부산 가던 게 동대구 밑으로 신경주 울산 부산이 타격을 입는 거고 그러네요 하루에 좌석이 4,100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대책을 내놨어요 이제 부산 쪽 여론을 의식해서 여기 열차가 줄었으니까 그러면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를 증편할게 왕복 3회를 증편할게 이게 무슨 경쟁이야 정말 하는 거 경쟁인 거 아무것도 없네 그렇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대책이 될 수 없는 게 사람들은 수소로 가고 있는 차가 필요한 건데 서울역으로 온 차를 증편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통합의 이유를 설명해 주네요 지금 부산시장이 박형준 시장이잖아요 여당 거기서도 지금 국토부 안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표 떨어져 나가니까요 당장 지금 9월부터 시작하면 7개월 뒤에 총선이니까요 거기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만 듣고요 네 대본에는 중요한 거를 제가 하나는 진짜요? 하세요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철도노조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좌석을 줄이지 않고도 어쨌든 노선 확대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TX가 수소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제 서울 부산을 오가는 KTX 왕복 3회를 증편했다고 했잖아요 국토부가 종점을 서울역이 아니라 수소로만 놓으면 이거 문제 사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토부가 엊그제 얘기했던 건 그렇게 하면 경쟁 체제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실제로 KTX차가 들어가지만 수소에는 SRT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죠 예전에는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 경쟁 체제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확인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런 일을 경험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대본 끝에는 그래도 꼭 파업을 하셔야겠냐 뭐 이런 질문을 누가 써주셨는데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하시는 게 낫고요 다만 장기전이 되면 만약에 무슨 변화라도 생기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노조의 김선우 공공정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루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이렇게 긴 방송을 하는데 광고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광고가 없으면 안 되죠 꾸루꾸루 보시죠 밥 먹고 날씨도 춥고 나가긴 싫고 누워있으면 단 걸 먹어야 됩니다 달다구리 한 개 땡겨요 쌀쌀한 계절 밥 먹고 뒤돌면 자꾸 생각나는 달달함 무언가 달달함의 절정 꾸루꾸루 어떠실지 좋죠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재료의 풍미만으로 맛을 내는 꾸루꾸루 쿠키, 스콘, 에그타르트 등 수제 디저트에 진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센스 있는 선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선물 주고 다른 쪽에서 쫓겨놨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봤습니다 후기에서 반응은 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맛있고요 당연합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어서 파업을 앞둔 것으로 보이는 노조를 한 곳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쓰고 저도 쓰는 부산지하철 파업합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 이의용 연대사업부장님이 액세스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 바로 오셨습니까? 네 KTX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저희 스튜디오가 멀지는 않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연대사업부가 있네요 부산지하철 노조에는 대부분의 노조에는 연대사업부가 있습니다 기업 같은 데 보시면 대협력부나 사회공원팀 같은 것처럼 저도 바깥에 우리 노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연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직책입니다 다른 노조하고 파업할 때 연대하고 이런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협력팀 기업에서 하는 일을 보면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콘도랑 계약하고 치과나 병원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부산자주로서 그런 거 하죠? 네 합니다 조합원들이 가면 좀 싸게 해주는 그런 치과 뭐 이런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일도 부장님이 하십니까? 다행히 요즘에 파악 관리에서 일이 많아서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코레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통의 임단협이라서 뭐 휴일 얘기하고 특허수당 얘기하고 이 정도면 저희가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공공기관들이 파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통 보시면 돈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철바통 왜 또 파업하냐 돈 달라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법 때문이잖아요 돈 안 걸려있고 정치적인 의제로만 파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다른 속내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흔히 철도 노조 파업 대본 민영화 문제 외주화 구조조정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사실 밖에 대놓고 얘기하면 파업하고 나면 우리도 잘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민영화 하지 마라 안전시설 인력 확충해라 실제로 이런 거 말하고 싶은데 돈 안 걸면 노조가 파업하면 안 되니까 임단협회 집어넣었다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런다고 경제지가 쓰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반복이 지난 한 4, 50년이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파업하면 다 잘리고 이러니까 사실 그렇게 쉽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뒤져보니까 퓨메트로는 4년 전 2019년에 파업을 한 번 한 기록이 나오고 작년에는 예고했다는 기록만 제가 봤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파업을 사실 전쟁하고 비슷하거든요 저희도 파업을 하면 임금도 깎이고 돈도 못 벌고 여러 가지 손해봐야 조합원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 무노동 무임금으로 돈을 못 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파업을 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는 2016년부터 저희가 통상임금 소송을 해서 한 300억대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그 돈 안 받고 한 300명 정도의 청년시를 회수하자 그리고 우리 노동조건도 좋게 하자 해서 우리 돈 안 받을 테니 청년시를 회수하자고 그러니까 공사와 오랫동안 교섭을 했었습니다 그거 마지막까지 안 들어줘가지고 2019년에 또 파업을 네 번째로 하게 됐었고 다행히 그 파업 때 처리가 잘 돼서 근무조건도 좋아지고 청년시를 회수하자고 300명 이상 600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승리하신 기록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파업 위제는 뭡니까 네 이번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에 사실 언론에서 적자가 많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적자가 나면 요금 인상한다 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다고 하고 요금이 낮다고 하는데 자꾸만 시민들이 우리한테 책임을 정가하려고 하니까 보통 보수 언론은 노인 혐오예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타서 그렇다고 그럼 대한노인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세반냐 우리가 마이너스로 타는 게 아니다 공짜로 타지 그럼 손실의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노점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맞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수송 원가보다 저희들보다 낮게 책정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밥을 2천 원짜리를 1천 원에 팔아라고 강제를 하고 65세 어르신들은 돈을 안 버니까 무료로 밥을 나눠줘라고 저한테 식당을 하고 나서는 너희 가게를 왜 맨날 적자가 나냐 그렇게 하면 좀 어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직장을 만드는 이유도 공장이 많은 동네에 공장들이 직접 다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모아서 한 개 우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라고 저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저한테 이렇게 강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적자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사업을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적자 원인은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이제 노동자들 문제나 요금을 안 올려서 문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부산지하철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건 요금을 인상하자는 게 아니고 반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PK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PK의 시민들한테는 일본이 가장 만만한 여행지예요 그래서 다들 일본 지하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고 오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오사카 도쿄에 비하면 부산 지하철 요금은 절반도 안 돼요 3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의 경우는 철도나 지하철이 민영화되어 있어서 요금이 많이 돼서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 요금 말하자면 여행 가신 분들은 대부분 항목보다 비싸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자기 월급을 갖고 지하철을 운영하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 회사에서 교통비를 월급과 별도로 교통비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일본 비정규직은 더 힘든지 어쨌든 정규직들은 교통비를 따로 줍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통공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우리 학교 가시는 스쿨버스가 없지만 그런 회사에서 교통 따로 아무것도 우리 지하철이 주는 게 없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학교를 운영해서 필수 불가격이라는 요소인데 사실 공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라의 인프라에 기업이 기대고 있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나쁘게 안 보는 게 이건 돈의 문제인 게 순전히 숫자의 문제인 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피 흘리는 수준의 요금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나 이익을 보고 있는 데서 조금 더 세금을 통해서 투여를 한다면 훨씬 더 요금들이 반영 안 되고라도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요금 인상 해서 해결되는 돈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억 부산시 예산 4천조 1조 가까이 되는데 그게 400억 사실 도로 한 개 닫고 사실 터널 한 개 되면 1조 원씩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도로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닐지 요금을 안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요소 기후위기 말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요금을 안 올리는 게 더 좋은 거죠 부산시의 산림이 투입되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 적자 보존하는데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입장만 분명히 해놓을게요 부산 지하철 노조는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는 걸 반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환율도 그렇고 잘 산다는 얘기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여행도 많이 가는데 최근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주식이 일본이 좋다 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일본이 저는 그렇게 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로 여행 가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동이 매우 자유롭죠 사실 교통요금이 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통이 나라로 보면 대동맥가 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 지식이나 모든 것도 교류도 활발하다 다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좀 교통요금 올리는 게 과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다른 해외 지금 독일의 구유로 정책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물자들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바꾸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일본의 방향처럼 민영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요금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저희가 동의하는 게 오사카나 도쿄의 시민들은 자기 구역 내에서 거기도 거대 연담도시잖아요 자기 구역 내에서 20km,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지하철 타고 가는 걸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요금이 팍팍팍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노포잖아요 노포가 1호선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운대 근처 어디 지하철 타고 가는 걸 비싸니까 가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막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파업을 준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성과급제를 드셨습니다 이게 공사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하철 같은 공공기관들은 요금 말고는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 요금도 제한되어 있고 예를 들면 지하철 놓으면서 아파트 질 수 있게 사업해주면 지하철 돈 엄청 벌 거 아니에요 아주 본능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돈 벌어오는 직원이 포지션이 별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아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성과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광고도 대행사에 맡기고 돈을 벌어오는 포지션이 어디 있어요? 그 회사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성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동차를 최초에 우리 지하철이 만들어질 때는 도시철도법이 만들어질 때 15년에 내구년안이 있었어요 차를 15년 정도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96년도에는 25년 2000년도에는 30년 2009년도에는 40년 계속 늘렸어요? 네, 2014년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내구년안을 없애버렸습니다 영원히 써라? 네, 그렇죠 고쳐서 써라 부품을 아껴야지 돈이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생각해 주시면 우리 차도 엔진홀도 자주 갈아주고 브레이크 패드도 자주 갈아주고 안 그러기 시작했다 아껴야 되니까요 특별히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장담할 수 있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2015년, 16년 부산에 그때 사고 하도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서명을 한 10만 명 받아서 그래서 전동차를 한 그때랑 60대 정도? 바꿨어요? 네,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고마워해 주셨어요 되게 잘 싸우시네요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니까요 혹은 되게 자랑을 잘하시거나 우리 성까지 얘기하다가 이 자랑으로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직원들도 이거 힘들어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안 알려주는 회사가 한 9할되고 알려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회사가 나머지라서 언젠가 이상적인 세상이 오면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참 좋겠지만 갑자기 도입한 성과급제가 성과를 잘 반영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팀별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4명의 팀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누구한테 더 주고 작게 지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바쁜 시민들한테 이거 채점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 성과를 낸다는 것이 매우 측정하는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있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노동자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이미 아마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그럼 뭐 사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사국가 평가에서 승진할 때 승진 시험 보고 이럴 때 왜 쟤야? 하자는 그런 분위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꼭 그 능력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사실 되게 어려운 구조죠 공공기관들은 만약에 성과급을 준다면 노후전동차를 교체를 성공시킨 노조한테 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닌데 말만 하고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공사는 대중교통이 직업이면 위험을 발굴하는 게 능력이니까 위험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성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최근 중대대 처벌 같은 게 생겨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성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장한테도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런 거 다 발굴하면 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돈이 들죠 그렇죠, 그럼 돈이 드니까 예산부서나 위에서 볼 때는 자꾸 돈 드는 거 찾아내냐 라고 생각하는 눈치가 있으니 그게 꼭 물론 찾아내면 좋다고 하지만 관심도가 지금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는 걸 관리자들이나 정부나 더 좋아하니까 어떻게 돈을 아끼는 것을 찾느냐 더 높은 성과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동아시아 보수 정치의 패턴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 그래서 표가 떨어져 나가봐야 그때 고칠 거고 그게 아니면 돈 쓸 일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성과인봉제 당시 직무성과제도 할 때 어떤 얘기를 예를 들었냐면 예전에 우리 임산부들 제왕절개 수술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병원에서 사실상 다 제왕절개 수술했거든요 돈이 되니까 권하고 그랬어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많이 바뀌고 해서 거의 많이 안 하시고 자연분만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보면 의사들을 돈이 많이 벌어 여겨서 사진도 찍으라 하고 과잉질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제도라는 것이 공공기관들은 누구로부터 돈을 버느냐 시민들을 상대로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는 압박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봉직의 월급이사다 보니까 월급이사도 꼭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다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 보고 돈을 많이 벌어라 하는 거 시민들한테 많이 뜯어먹으라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제도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사실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에도 산재가 나거나 하면 돈을 안 주던 방향으로 소송을 해야 해서 잘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캠페인도 했죠 사실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주려고 기금도 만든 건데 성과제도라는 것이 악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게 경찰들이 진급하고 성과 내려고 길거리에 노후 불황자들 잡아가지고 막 갖다 놓고 해가지고 진급하고 그런 거 아마 언론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형사들의 입장은 그저 월급쟁이뿐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못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이런 성과급제가 배우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직무성과 제도라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재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급제를 막자는 것도 파업의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지하철 타면은 이 홍보 내용을 시민들이 보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사실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특별히 초대주체가 오늘 이 자리도 나오게 됐습니다 나쁜 점이 하나 있는 게 수도권 지하철은 광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전동차는 광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아직 영업이 잘 돼요 볼 게 많아요 고맙습니다 일본 지하철처럼 좋은 일이 아니에요 노조가 붙이면 그거부터 보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노조가 쓰는 대시판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그게 노조하고 사체가 싸워가지고 언제 쟁취한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선배님들께서 파업해가지고 온 역사를 선전문을 많이 붙이니까 사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 방해로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여기 여기만 붙여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게 아직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못하게도 하지 못하고 아주 좋습니다 전국에 저희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보통 광고료 많이 받지 않습니까? 노조가 저런 비싼 광고를 왜 주냐 해서 하는데 사실상 법원의 중재 결정으로 난 거라 해가지고 서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가끔 이 사직구장의 말을 100개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쭉 있어서 힘을 먼저 과시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제가 반짝 등장해서 봤었어요 부산교통공사의 한문 이사장이 임명을 반대한다고 부산지하철 노조가 뭘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임명을 강행했다고 얘기하면 주어를 빼고 봐도 박형준 시장이 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선이 아닌 이상 이거 밀어붙일 수 없는 자리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그만뒀어요? 온대복기 하셨더라고요 오신대로 코레일로 코레일로 다시 갔어요 그전에는 코레일 본부장님이셨는데 이게 이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부산지하철공사 사장도 SR 사장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참 이상합니다 이게 뭐죠? 저희가 훈련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CEO를 훈련을 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노조 무서우니 가서 경험하고 오도록? 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저희도 솔직히 농담을 그런 말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공공기관들 장은 인기를 준 이유가 중립적으로 어쨌든 보장된 인기를 내에 잘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와서 철새처럼 여기 잠깐 왔다가 저기 잠깐 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장님이 오실 때 헤드헌터들한테 이렇게 돈까지 주고 박형욱이 부산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도 헤드헌터가 데리고 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건 뭐 그럼 원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죠 네 그럼 왜 임기를... 임기 몇 년이에요? 1년은 했습니까? 이 사람? 3년인데 전 다 못 채웠습니다 2년 정도 그래 2년, 2년 정도? 네 그러면 처음부터 임기 안 채울 생각을 한 누군가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사고 쳤으면 기사라도 하나 나올 텐데 저희는 더 기분 나쁜 게 임다녀 교섭 중에 도망갔습니다 이야 교섭을 하고 지금 파업을 한다고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는데 미리 빨리 정리를 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와중에 교섭 대 사장 빼주기 이건 교섭인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도망가서 저희는 사실 교섭 대 지지부진한 상태고 더 열받은 상황이죠 지금 아직 교섭이 다 안 끝난 상태시고 교섭이 안 끝나고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준다는 것도 없고 하긴 이래노니 파업한다고 하셨겠죠 그렇죠 제가 궁금한 이유는 그거였다니까요 전임 사장도 SR 하러 갔는데 SR 사장으로 갔는데 그러면 부산 지하철 공사 사장이라는 자리가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철도 민영화를 위해 거쳐가는 요지? 저희가 볼 때는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레주메용 그렇죠 그쪽 자리에 보낼 사람을 부산 교통공사라는 이력서에 줄을 넣어서 사실상 보내고 보낸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되게 기분 나쁜 일인 거죠 부산 시민들의 발인 교통공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보낸 게 아니라 정부가 자기가 원하는 철도 민영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지하철에 보내가 경력 그게 없으면 다른 경쟁자들에서 골라니까 다만 앉아있다 와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의 경력을 추가해서 물론 저의 내피셜이 저의 내피셜이지만 시스템상 비 올 때 역주행을 하든 말든 앉아있다 와 우리 청와대 비서실 한번 갔다 오거나 이래야지 경력 쌓이면 선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그런 경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부산 교통공사라는 경력이 생김으로써 철도에 보낼 수 있는 스펙이 더 확실하게 탄탄히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기분 나쁜 일이니까 그 자리 하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능력당한 기분이 드는 게 맞죠 네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박형준 시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여러분 지방정치란 이렇게 쓰입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무튼 노조들이 여러 이유로 파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절대로 저희 이야기들 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싸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지하철 이용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게요 결국은 우리가 철도노조 공공전체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전국의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에서 부산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의 이의용 연대사업 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미영알마워드 캠페인 시간 지난주에 부산지하철 노조와 코레일노조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본노조, 본조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상위단체, 흉계를 짜는 원흉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를 모시고 계획과 일정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박경득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집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만나는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게 되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 년 전에 뵐 때는 서울대 노조에 계셨어요 네 그랬죠 영전하셨습니다 영전 맞는지 모르겠네요 더 고생하네요 저는 월급이 더 깎이지 않나요? 네 다행히 깎이지는 않았는데요 오르지도 않아요 제가 알기로 네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따 전현 기자하고 그 얘기 할 거라서 잠깐 상관없는 얘기를 좀 시작하겠는데 정말 생각에 많이 잠겼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선생님들 집회를 보고 당일 집군이 이렇게까지 큰 집회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게요 조직가 입장에서 그 집회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조직가 입장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모순적인 상황에 놓일 때 이걸 들어 갈아엎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걸 조직하는 곳이 이제 노동조합인데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지 않았나 정말로 노동자들이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진짜 폭발적으로 거리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 플러스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네 그런 영감이 오더라고요 동시에 쪽수 이 정도까지 많이 모이면 물러서는구나 저기서 사실상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했단 말이에요 교육부가 아 깨갱 하는구나 그럼 답이 없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강행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론을 만들 수 있구나 노동자들이 그런 걸 좀 봤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시려고 나와주셨습니다 공문이나 홍보물 우리 지하철 국철 탈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고 오시는데 거기에 못 쓰는 파업의 의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제일 기본적인 감정은 화나서 파업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하겠다는 거 그대로 다 하게 두면 우리 지금 다 망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눈앞에서 그런 상황이 바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핵 오염수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류하는 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세대는 그냥 살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 방식이죠 기호위기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이 바로 내일 나한테 죽음을 갖다 주지는 않지만 방향이 죽음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래서 삶의 방향으로 이 방향키를 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서 파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교상으로의 이야기를 노조까지 안 갔답니다 교총도 거기 동원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언론이 외만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들이 꾸준히 생기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작년에 화물연대가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가 나빴았고 그 결과로 지금 화물연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 피해는 지금 소비자들에게도 돌아오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피해들이 꾸준히 누적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외면하든지 나쁘게 얘기하든지 할 겁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경청은 이미 이거 불법이다 미리 선전포고를 해놨고 앞으로 있을 파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만이라도 미리 아실 수 있도록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을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확정된 일정은 저희가 3개월 넘는 파업을 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9월부터? 9월부터 겨울까지 그래서 3개월 내내 그러면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다 이용하기 어렵냐 기차도 못 타고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기간은 그렇게 잡지만 실제 파업 돌입 일수는 짧게 하면서 싸움 날짜는 1, 2, 3차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조합 그리고 건강보험노조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노조 국립대병원 중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그리고 에너지 연금 이런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공공부문에서 파업을 1, 2, 3차 준비 중이고요 1차가 9월 2차가 10월 3차가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짧게라면 파업 기간은 며칠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철도는 지금 이제 민영화 중법투쟁을 시작했어요? 철도는 중법투쟁 했죠 본 파업을 9월 중순부터 예정하고 있고 날짜는 지금 명확하게는 며칠이 될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수정입니다 그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알려주실수록 좋아요 그렇죠 곧 나갈 것 같습니다 공지 늦게 들으면 힘들어요 빨리 해드릴게요 10월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0월은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11월은 연휴 끝난 뒤군요 그렇죠 추석 지나고 나서 11월은 아마 초중순 그것도 정해지는 대로 빨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바깥에서 보면서 별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파업이 나면 이런 얘기 한마디씩 툭 던집니다 파업을 하기 전까지 뭘 했길래 타결이 안 됐냐 타협을 못 봤냐 파업 전 단계에 무슨 해결하는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했죠 노동자업 하면 파업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파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일단 파업하면 돈이 안 나오고요 그렇죠 또 그런 악의적인 언론의 욕도 먹고요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파업을 안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교섭 단계에서 협상을 하죠 지금 저희도 정부랑 교섭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나와서 해결해보자 실제로 가장 열심히 교섭해야 한다고 노조가 생각했던 건 아마 민영화 문제일 텐데 그렇죠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자라고 여러 부처에 문을 두드리면서 교섭하자 그리고 공공기관 지침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교섭하자 백방으로 뛰어다녀봤는데요 공공기관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한 곳도 정부 부처요 응답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안 올라가는 선인 거죠 아예 안 올라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 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민영화 반대 노동계약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얘네 먼저 밟고 가야 된다 해서 노조 탄압?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노조 먼저 깨고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전혀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고 그냥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라는 게 분명해 보인다 맞습니다 파업할 만해요 이제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막을 거라는 게 명백하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을 일단 좀 약간 쓰레기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정부한테 말려서 못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하려는 게 다 추진될 거고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은 고민이 많아요 저렇게까지 정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 좀 짜져 있으라고 하는데 좀 죽은 척하고 있자 이런 분위기들도 있어요 조합원 중에는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나 어디에나 있죠 근데 그게 편하죠 지금 싸움에서 화물연대 1라운드, 건설로조 1라운드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안 올라가서 안 싸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노동조합이 뭐 하려고 노동조합하냐 이 싸움 거부할 수 없다 생각해보면 정부가 시비를 건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여러 당위 노조들 만나 뵙겠습니다만 까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옥을 민간에나 그냥 넘기는데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싸움을 건 건 정부가 맞고 그래서 답을 했을 때 무슨 반응이 나왔는지까지 말씀을 들었고 특히나 지금 공공운수 노조에 소속돼 있는 노조들이 민영화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다 있죠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철도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민영화의 전처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SR이라는 회사에 신경이 넘게 됐어요 민영화 전국 때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회사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코레일의 독점 철도 운영이 이제 분할 경쟁 체제가 더 좋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코레일을 일부러 안 되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SR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지금 SRT를 추가로 노선 확대하면서 빚도 정부가 다 메꿔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생명은 보장성이거든요 시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의료비를 덜 내고 건보재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성을 낮추고 건보재정에 정부가 투입하는 국가재정 지원에 대해서 계속 한시적으로만 하겠다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건보공단이 국회의 손을 안 거치고 정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건보공단이 이미 지금 보장성을 대폭 축소해 놓은 게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하겠다라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아이 낳은 집하고 2023년에 아이 낳은 집하고 나가는 돈이 다르긴 다른 것 같다고요 보니까 꽤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있고 아까 의료 얘기해 주셨으니까 국민의료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매우 심각하죠 그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서 사업을 하겠다 이제 정부 기업들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걸로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지금 똑딱한 업체가 아니고 지금 대기업들도 줄 서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다 대기업이죠 그 IT와 헬스케어를 통합해서 운영해보겠다라는 건 다 민간 대기업이죠 플러스 이제 원격 의료도 결합해서 건강정보 건강관리 시스템하고 같이 결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기존에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만 원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해서 처방 받으면 만 삼천 원 이것도 다 우리 돈 건보재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플러스 연금은 용돈 연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금 재정에 대해서 정부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인 거죠 제가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게 용돈 연금이라고 욕을 했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국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보장성 보통 45%에서 50%를 노후에 맞춰줘야 된다고 선진국들이 얘기하는데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자면 그 45%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LIG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이제 연금 불안하다 얘기만으로 삼성생명 가입자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 네 그런 리듬을 같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들과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다가 뭐 아마 당연히 나오실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재부의 몇 명이 거기 고문으로 가시겠죠 뭐 그렇죠 그 몇 명 잘 맺게 살리겠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기재부 플러스 이제 천조가 넘는 기금이 쌓여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본에서 좀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자 가입자들 좀 빠지시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주식장난질용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박근혜 정권 때 그랬듯이 너무 좋은 자금이죠 천조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있는 데가 없죠 아무리 대기업 재벌도 이렇게 큰 자금이 있는 데는 없죠 그렇죠 뭐 사실 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법을 통과시켜도 안 된다는 걸 지금 뉴스에서 이미 많이 보셨고 시민들이 그러면 노조가 파업이라도 해야죠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금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10월까지 종합운영 계획이 나와요 얼마를 내고 또 소득 대체로 얼마 몇 퍼센트를 받을 건가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진짜 연금은 잘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부터 흔들기 시작했으면 남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 이걸 할 건데 그렇겠죠 이제 연금개혁 이제 정부 출범할 때부터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흔들겠죠 우리 경제 관련된 긴방송 할 때는 사실 한 달에 5만 원 더 내고 나중에 한 2만 5천 원 덜 받는 거 생각하면 타협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정말 맞는 얘기인데 먼 미래의 뜬구름이고 그걸 일단 원하지 않는 정부부터 어떻게 멈춰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의 파업이라고 이해했고 관련된 사례로 지금 아까 박경두 위원장님이 우리 언론이 절대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프랑스의 집회에 대한 얘기를 아 프랑스 집회요 네 사례를 드셨는데 프랑스는 아주 과격한 시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뭐 때려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려고 때려 부수고 뭐 불 지르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닌데 영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PD님 뭐 루이비통 이런 거 좀 많이 갖고 계세요 물건 그럴 리가요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뭐가 살린 산업이죠 명품 산업 특히나 LVMH는 프랑스의 1기업이고 1기업 그렇죠 그 파리의 루이비통 본사의 뭐 관광 코스로도 관광객들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 매장에 네 본사를 습격한 거예요 시위대가 시위대가 이제 처음엔 연금 프랑스가 지금 연금개혁이라고 얘기하는 마크롱 정부의 계약이 2년 더 일하시고 연금을 2년 뒤로 늦게 받으셔라 네 이런 건데 이제 재정 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당연히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도 공격하고 파리 시청사도 막 쳐들어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시위대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루이비통 본사 모헤네시 본사로 쳐들어갑니다 회장실로 가자 라고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가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억만장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다 LVMH 루이비통 모헤네시의 과세하라 이걸 외치면서 횃불을 들고 그 건물 안으로 쳐들어가요 정부는 돈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2년 뒤로 연금을 미뤄라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철도조합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너무나 똑똑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루이비통 회장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정부가 과세하면 지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그 구멍들을 1년 안에 다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에게 칼끝 들이대지 마라 부자들이 적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두 가지의 층위를 아울러요 그냥 화가 난 사람들과 다 계산이 돼도 그 결론이 나오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에 전 의원들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연금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정치 세력이 정부 여당이 되면 세금에서 꺼내 쓰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세금에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요즘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법인세를 심각하게 깎아준 나라들은 이 정책을 포기한 다음에 연금을 민간시장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서 정치적으로 계산해도 그 분노가 옳다는 거죠 이제 연금이나 건보나 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막혀있는 거예요 건보 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은 정부 국가 재정하고 분리돼서 우리가 거의 엔빵하는 거죠 이재용이나 나나 낸 게 비슷해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기적적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잘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왔기에 그나마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때가 오면 또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부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부자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기부금 기부할 필요가 없어요 과제를 정확하게 기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부는 면세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면 건보나 연금에 재정 지원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엔빵할 일이 아니다 우리 무슨 개모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개이름이 아니잖아 국가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그걸 보장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세금 감세는 지금 상반기에만 40조를 했어요 그렇죠 22% 정도 현재 빵꾸난 세금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법인세죠 법인세 상속세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의 세금을 다 깎아주고 사회보장 제도에는 돈 10원도 못 쓰겠다 내지는 연금도 보장 못하겠다 공공부문은 시장에 팔겠다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보장에 돈을 한 푼도 못 쓰겠다는 그 결정은 밉지도 않아요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게도 생각 안 해요 다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결국 시민들의 돈이 사보험에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수료를 어떤 거위관료나 어떤 정치인들이 받아 챙길 것이고 저는 그게 화가 날 따름이에요 민영화기로 다시 돌아가서 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민영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좀 푼수 같은 여당 정치인들은 민영화라고 말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민영화였던 적은 없습니다 반론을 해주세요 국민들이 이제 나쁘다는 걸 알아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한국인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죠 네 그래서 민영화라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민영화를 하루아침에 할 수 없지만 가는 단계가 있는데 정부는 정확하게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향은 민영화가 명백하고요 민영화라는 게 영어로 사실 사유화 사형화 맞습니다 프라이베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면 일단 커다란 덩치의 공공부문을 쪼개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장 개방을 해야 돼요 그냥 턱하고 코레일을 내려놓는다고 살 회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팔지마 철도 이렇게 구호를 하고 우리가 외쳤는데 철도를 판다고 해서 누가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얼마짜리 못 삽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국가재정 국가재정대로 계속 붙고 돈 남는 부분만 민영화시키는 일본의 방식을 택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거는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이죠 가스나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도 통째로 민영화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민영화하는 방식은 발전소를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거는 40%나 민간 발전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니 이거 파는 시장을 좀 개방하자 이런 거고 가스도 이제 천연가스를 이미 사는 것들은 사와요 사오는데 SK나 이런 데서 사와서 자체적으로 발전가스를 이제 전기로 하는 그것만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예스코나 이런 민간 도시가스 회사에 현재 가스요금 받고 있는 그 회사들 도매로 팔 수 있게 하자 시장 개방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참여시키는 그러면 아예 가스를 수입해오는 것부터 민간에 내답하는 것까지 가스공사가 가스공사를 아예 안 거쳐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거쳐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 결정을 국가가 할 권력이 확 줄어들면 확 줄어들죠 빨리 오르겠네요 시장 가격대로 형성되겠죠 영향이 되는 거죠 가스가 비쌀 때 가스요금도 올라가는 거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할 민영화 그다음에 시장 개방 민간의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이게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동통신시장이 대기업에 열리면서 우리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지 이미 20년째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의 시민들은 25년 됐네요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게 사실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한 가정에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본 어떤 고위관료나 어떤 정치인들은 이거 가스나 전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철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쓰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럼요 지금 경제위기에서 이제 먹거리나 시장이 없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들의 눈독이 들여지는 시장이 되는 거고 한국통신 그렇게 민영화할 때도 요금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제 내려가지 않았던 거죠 요금 내려간다는 소리였었어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는 올라간다 이게 공공서비스의 시장 개방에 놀린 거죠 저쪽은 네 근데 이제 이걸 균열을 내면서 조금씩 이제 독점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그렇지만 이건 민영화는 아니지 않냐 통째로 팔지는 않으니까 이런 착시효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민영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착시효과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가스도 민간 판매 부분 민영화 낸 지 되게 오래됐고 그게 되게 웃겨요 만약에 한국에 이제 까공이 민간 판매까지 다 했으면 이사할 때 이제 가스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진짜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 되게 불편하고 되게 느리거든요 까공이 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사람들은 이미 한 번 적응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민영화되고 예를 들면 SR이 지금 생긴 지도 10년이니까 그래 보라색 고속도가 있는 거지 뭐 적응되는 거죠 네 천천히 들이밀고 있다 근데 이런 착시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착시효과 저쪽은 이렇게 하면 눈치 못 채겠지 하는데 그걸 정말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이제 바보 시민이 되는 겁니다 착시를 걷어내고 진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산지하철 노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원이 삼천원이 되겠죠 어느 순간 눈 떠보면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벌써요? 이거 봐요 제가 아까 들어가기 전에 20분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조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아 네 파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제일 먼저 불편을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럼요 언론과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무기 삼아서 이제 한다 담보로 한다 파업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요 공공기관들이 필수해지 업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주 침해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불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만든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착시효과 정부의 가스라이팅 재벌들의 눈속임 을 다 걷어내고 국민들 직접 이걸 보십시오 평가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보여 드리는 들려 드리는 그런 파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파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이 파업이 이겨야 나도 좋다 라는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아보려면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중파 언론을 타야 되는데 거기에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집회하다가 실수하고 부서지면 그때서야 보도하겠죠 각종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거고 라디오 광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조가 유튜브나 이제 기사 그다음에 선전물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선전전도 하실 거고 오늘도 이제 공공성 페스타라고 해서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민들 직접 만날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거기 태극기 어르신들 많은 데잖아요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이제 말씀드려야죠 태극기 어르신들이 사실 민영화되면 제일 큰 피해자들입니다 그럼요 그분들한테도 힘들지만 말씀드리고 설명 설명 대폭 줄어들 거예요 연금을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그 어르신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예측 가능해요 건강을 빼앗아가니까 이런 유회민영화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 불편이라는 것은 파업하면 제가 아까 필수지 업무 다 지키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파업의 기본적인 그 파업권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면 스마트한 시민들은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면 되거든요 파업인데 넌 몰랐어 일찍 잡든지 일정을 바꿨어야지 라고 핀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파업을 대비해서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게 좀 연착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일찍 나서 쉬면 좋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다 대비해서 불편 없이 하시기 힘들 겁니다 불편을 좀 드릴 수 있고 먼저 사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불편과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정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할 그 위기 상황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예요 저울질 할 수 없을 정도고 병원에서 지금 30분 기다릴래 아니면 나중에 네 애가 20년 뒤에 커서 병원비 4, 5배 낼래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병원비 4, 5배도 문제지만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공공병원이 없어서 코로나 시기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상황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 오늘의 불편이 이후에 우리 세대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킨다 사실 기후위기가 비슷한 겁니다 그런 파업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정리하죠 한 30분 일찍 나가세요 30분 정도 그리고 거리를 좀 둘러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으시고 만약에 일찍 도착했으면 아마 탄압이 엄청 세질 겁니다 어제 저희가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경총에서 불법 파업이라고 입장문 발표했거든요 정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기를 쓰고 악의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노조 이권 카르탈과의 전쟁이죠 잘 보도해달라고 얘기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장주의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자본주의 고도화로 가겠다라는 정부와 재벌기업과 그다음에 생명을 지키자라는 국민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전입니다 서로 잘 봐줄 수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의 프레임 가스레이팅에 넘어가지 마시고 눈 크게 뜨시고 귀 크게 뜨시고 어느 얘기가 맞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잘 되면 내 삶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껏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말이에요 보수 언론하고 경제지의 기자들한테 꼭 이런 식의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임단협 실패할 때 안 도와줍니다 공공우선호조의 박경득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XSFM에서 요즘치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들을 모두 배제하고 23가지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입니다 물론 자연유래 성분이 아니라 뭘 써도 괜찮은 건 괜찮은 겁니다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다만 이런 걸 찾으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요즘 치약을 사신 다음에 재구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개취의 영역인 거죠 개취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 샴푸 그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녹색 그거 있잖아요 뭐요 그게? 드봉이었나? 뭔가 그런? 네네 아직 그 샴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고스트버스터즈의 먹개비 같은 그런 맞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으로 성분들을 대체한 치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당연합니다 파랜 망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파랜 망치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네 빡센 느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아빠처럼 양치를 바로 하고도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는 저자극성 치약입니다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쓰기 좋은 온가족 치약 요즘 치약을 추천드립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뿅 올가을의 파업 릴레이 인터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노조 관계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짧게 지금 건보노조라고 부를게요 건보노조의 유재길 정책연구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셨어요 네 저도 기사에서 많이 뵙던 이름이니까 그전에는 현 노조의 건보노조의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강등되셨어요? 아 그런 거죠 노동조합의 자리는 항상 가면가도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씌워진 가면에 맞게 조합원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윤리 철학의 기본이잖아요 그 자리 내주면 그 자리가 맞는 일을 해야 된다 네 지금은 정책연구원장이십니다 다른 모든 노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지에서 노조 얘기 나오면 보통은 그나마 얘기 잘해주는 게 직무성가급대 반대한다는 정도고요 올해에는 그 외에는 돈 얘기합니다 경제지들은 다 그냥 임단협이 안 돼서 투쟁하나 보다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통 활동을 하시는 걸 쭉 보고 있다 보면은 주로 건보 노조가 하던 일은 건강보험 제도 손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의료 공공성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계속 이렇게 해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건보 노조의 승명과도 같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이죠 사회보험 방식이고 또 사회보험, 사회민주주의 이런 말들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말들과 대충 내는 말에 가깝죠 보험료는 가진 자들이 더 부담하고 급여는 보편적으로 받는 사회보험 방식이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 공단의 정사자고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야 직장이 튼튼해진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은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그들의 부담을 더 늘려야 대다수 국민들이, 서민들이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치열한 싸움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화된 서민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조직된 노동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이 직장이 계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봤네요 3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30년이요? 네 건보공단이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료보험까지 덕시지역에 89년도에 그렇죠 80년대 말이잖아요 그때 제가 공채로 입사하게 되죠 원년연맘입니다 거의 뭐 인생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직장쯤 되시는 곳 첫 번째 직장이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 덕제정권에서 만들어졌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고 마치 덕제정권이 국민들한테 어떤 인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만드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전두환이 프레야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했던 국풍파 시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1963년도에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료보험법은 이미 가입이에요 강제 가입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입을 별로 않고 의료보험 시행이 잘 안 되니까 덕제정권답게 1977년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사업장에 강제 가입을 하는 의료보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300 이상 사업장 그리고 80년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가입을 하는 의료보험을 확대해 가죠 그리고 88년도에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89년도에 도시지역 의료보험까지 그때 다시 또 노태구 정권 때 확대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의료보험을 설계하는 과정에 군산정권 시대를 급히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설계를 90% 이상의 민간자본을 끌여다가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랬군요 민간자본을 실행하다 보니까 지불재단화 전달체계는 공공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민간자본의 의사단체들은 현대까지 보건으로 분야에 대해서 슈퍼갑입니다 그래서 의료자본은 끊임없이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를 추구하고 이에 맞서서 공공성을 외치는 노동시민사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 또한 이념적으로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0, 40대 더 나아가면 5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의 이 의료보험이 비교적 당연한 거라서 그리고 또 보면 꼭 친척이 미국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줄 알잖아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공공성이 우리의 의료체계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어느 정도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언가 사민주의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때 나랏돈 안 쓰려고 했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민간기업들 멱살을 쥐고 흔드는 패턴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의협 의사단체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건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매달 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것도 파업을 하거나 교섭을 할 때 자주 올라오는 이슈가 됩니까? 그렇죠 보험료는 자신이 석한 직역에 따라서 직장 가입자는 노동자가 50% 내고 또 사용자가 50% 냅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공무원이 50% 국가가 50% 부담하고요 지역 가입자는 당초에 지역 가입자가 50% 국가가 50% 부담하다가 형평성 논란으로 현재는 전액 가입자가 내고 있고요 그래서 힘들어들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정부는 전체 보험료 수익의 2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네요 이런 류의 50대 50 같은 거는 법에 정해진 거니까 회사도 내고 하는데 국가가 무슨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또 따로 있군요 우린 그건 몰랐어요 건강보험법에 있습니다 20%를 내야 된다 건강보험료의 전체 보험료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내면 되는데 14%밖에 그동안 안 냈다 과태료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수십조가 됩니다 해년마다 그렇겠죠 그런데 건강보험법에 14%만 내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80조가 넘습니다 보험료가 그러면 6%가 덜 낸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계산하면 사전의 5조가 해년마다 적게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안 내고 떼먹었다 쉽게 말해 네 그것도 연구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20% 지원을 하는 게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5년에 한 번씩만 정부가 낸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법이 항구적으로 20%를 낸다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를 지원한다 이렇게 법이 부칙조항의 건강보험료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당이 원한다면 혹은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걸 더 깎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올해 그 싸움을 연초에 했었거든요 작년 말에 5년이 일몰됐어요 그런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안 했고 예산안만 11조 원을 책장에 놨다가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올 저희들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 텐트 치고 투쟁하고 겨우 해서 6월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6월에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예산에 책정된 11조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년 동안 누군가의 의지로 그 돈을 건보쇄정에 쏟아붓지 않고 묵힌 거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를 알고 있을 텐데요 정부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당장은 인연금이 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부자감세나 이런 부분을 통해 또 세수가 또 경제가 아니고 세수가 줄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국채 발행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엄청 해서 나라를 망해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채 발행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은 스럽습니다 아주 못해도 4조 정도는 그냥 안 내고 있던 정부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낼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기로 바랍니다 정도고 그거는 제가 처음 알았고요 또 다음 얘기는 그거죠 건보제도 중에 가장 개혁을 원하는 노조가 제도가 뭡니까 제가 건강보험 노동조합의 정책연구원장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영역을 실시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쪽에 노조 활동을 쭉 하면서 이 건보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불제도입니다 지불제도라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총액계약제, 봉급제, 인두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사가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할 때마다 그 진료량에 제한 없이 주는 게 행위별 수가제고요 보통의 시민들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그 행위 하나를 최대한 짧게 하고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받는 방식으로 병원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 패턴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또 일주일 이런 말이 있듯이 감기 환자를 오면 어떤 의사는 매일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진찰료를 청구하죠 매일매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매일 하루 오면 일주일째 약 처방해 주고 낫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처럼 진료량을 정하는 것이 의사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별 수가제고 이게 이렇게 의사 마음대로 진료량을 결정하다 보니까 의료인이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인 부담금을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면 또 뭐라 하죠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본인 부담금을 민간 보험사에서 내주니까 거의 공통같죠 막 가져 의료 쇼핑 이렇게 되는 거죠 도수치료 한 번 받을 걸 열 번 받죠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 지금 선생님들 계속되는 집회에서도 그걸 발견하는데 제도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자꾸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을 법적인 궁지에 몰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는 패턴이 생긴 것처럼 법 때문에 의료 쇼핑 등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 최종 금방 바닥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손보험사 영업이 또 손해로 돌아들 거 아닙니까 그 우는 소리 하면 경제지가 잘 받아주니까 매번 봅니다 우리가 실손보험 더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실손보험사도 보험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10몇% 올린다고 그런 얘기 기사 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자, 의료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폭탄 또 실손보험료 폭탄 이렇게 맞은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은 2중, 3중으로 수탈당하는 자본에 수탈당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진료입니다 혼합진료 국민들이 지금 3,900만 명 정도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의료보험으로 되는 것하고 의료보험으로 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혼합진료는 일본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성행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 가지 않습니까 영양제는 그냥 영양제잖아요 아파서 간 거 아닙니다 맞아요 건강보험은 아파서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아파서 치료받은 사람은 진찰료를 청구하고 그러면 영양제 맞으러 간 그 병원은 진찰료 청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진찰료로도 청구하고 영양제는 비급여로 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알뜰하게 챙기는 방식이군요 병원 입장에서는 더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오십견 오잖아요 오십견 오면 병원 가면 일단은 실손보험이 있는 거 확인합니다 있으면 이상한 주사를 20, 30만 원짜리 막 놔요 이게 효과가 있다 어쩌다 하면서 꼭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진료를 갔을 때 뭘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위는 보통 다 비급여긴 해요 그러면 그때 환자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 또 맞죠 그러면 그 20, 30만 원 실손보험사에 청구되고 이런 구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으로 비급여가 필요한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14년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원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급여된 항목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대체하는 항목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말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비급여가 필요하다라는 거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병원에 유튜브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 쳐다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없고 보통 그런 건 급여고 그리고 환자마다 다르다 저 얘기 너무 믿고 다 찾아가서 이거 다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은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도를 고침으로써 손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일본은 그게 안 된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들어요 저희도 지금 이거 다시 혼합 진료를 금지시키라는 연구 영역을 저희 연구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조 돈으로? 네. 일본 사례도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건강보험 문제에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되는 게 이 행위별 숫가제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위별 숫가제를 총액계약제나 이런 식으로 묶음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총액계약제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대안을 뭘로 준비하셨느냐? 네. 저희들이 지금 행위별 숫가제의 대안 중에 총액계약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진료에 대해서 병원단체나 이런 단체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포괄 숫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장염이나 우리가 지금 7개 질환에 대해서 이 진료는 얼마다라는 정해지는 포괄 숫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행위별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포괄 숫가제는 이 맹장애나 백내장 수술 같은 포괄 숫가제라는 데 그러면 총액 가격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과소 진료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돈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의사들의 가치를 포함하는 심포괄 숫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00개 진료 과목에 대해서 의사 가치와 전체적인 병원 진료의 테두리를 정하는 건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권장하지만 60여 개의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테스트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 오래 하는데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죠 해보니 행위별로 받는 게 여전히 더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든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렇다면 금지를 일단 선을 그어놓고 그다음 대안을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행위별수까지 너무 좀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진료 단위를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청약계약제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나왔던 언제 감사원이요? 지금 정권이요? 그전 정권이요. 2004년 동안에 의미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다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권은 뭘 해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건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라는 주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도 연구해 보셨나요? 노조가? 문재인 전정권 탓의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케어의 보험 재정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쓸데없는 거 많이 찍어본다 네. 그런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2%? 네. 62% 정도에서 64% 정도로 이렇게 늘었죠 그런데 이것이 퍼플리즘이라고 말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뭡니까? 환자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의 부담을 줄여야 될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늘어난 의료비 부담을 각자 도생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계속 의존하라는 것이죠 건강보험 재정 조치에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6.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죠 어차피 적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50% 정도를 더 해준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수치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로 뭘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 뭐 이 정도였거든요 MRI 초음파 검토 적용이 있었고 아마도 바깥에서 봤을 때 제일 재정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건 국가침해 책임제 같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정도 다 해도 2%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다 걷어가 버렸다는 거고 지금 정부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MRI 초음파 문제 많이 거론했고 건강한 사람이 쓸데없이 찍는다 그다음에 애국인들 먹튀 논란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MRI 초음파가 1조 5천억 정도의 급여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토론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좀 과잉되게 나갔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마 한 2천억 정도? 2천억 80조에 2천억이면 0.2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다만 급여화된 부분들은 있었죠 그런데 급여화된 부분들은 그 전에 국민들이 개인 돈으로 냈던 걸 급여를 해 준 것뿐이에요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먹튀 논란 이것도 얘기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보험료 내는 게 보험급여 받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희 방송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이게 근무 재정에 관리를 안 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확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게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노무사와 분들 중에 4대 보험을 일부러 사장님이 안 내는 사람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급여를 쓰면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다 보험급여도 원천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하고 나서 납부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사장이 원천징수에서 납부하지 않아요 그럼 납부하지 않은 본인이 낸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 수령에 계단이 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쯤 되면 인생을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N값이잖아요 기간이 누적돼서 늘어나는 건데 그래야 많이 받는 건데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거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 기간을 살리려고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하면 그걸 두 배로 또 내야죠 사장님이 내야 될 것까지 내야죠 그것 정말 그런 부분도 정말 서민들이 문제가 많은 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일종의 부정수급이라고 옛날처럼 일시부를 많이 하기도 못하게 바꿔놨기도 하고 이건 제가 국민연금공단 노조 만나면 또 다시 여쭤보겠고 아까 그 얘기 하나만 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MRI 초음파를 사람이 겁을 먹고 가서 찍죠 당연히 겁은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증상 없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MRI 초음파가 이것까지 도덕적 회의라고 말한다면 정보와당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그냥 국민의 초기 암검진의 확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건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노조가 반드시 나서야 되는 이유 같은 것도 부산지하철이랑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말을 많이 해야 되죠 다만 이게 현실화되려면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보좌관들을 위해서 당신들 공약 뭐 걸어라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는 760만 명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퇴직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760만 명이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해왔어요 이 760만 명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90년대 결혼할 때 우리나라 아파트는 17평 14평 아파트가 주도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4인 가족이 이루죠 4인 가족을 이루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대대 주류를 이루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현상을 변화 주도해 가는 게 이 세대들입니다 개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은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그 양극화가 또 10년이 지나면 75세가 되면 아프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더 10년이 지나면 다 들어놓는 환자들까지 생길 거고 병원비가 점점 더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건강검도 이 사회보험 제도가 이 760만 명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돌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책이 총선에 나와야 돼요 현 정부는 천천히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보건의료도 이 부분에 저번에 파업할 때 주의시로 그러는데 간병비 문제입니다 간병은 국민의 96%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보건의료노조에 발표하면 간병비를 쓸 때 40%가 하루에 11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쓴 사람들 중 40%가 하루 11만 원 이상을 간병인에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싼 거죠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뇌출혈이나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 병원에 재활치료 받잖아요 그러면 웬만 병원 가면 병원비가 3, 400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다 간병비 3, 400이면 한 달에 얼마인데 800씩 나온 거예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60대 중반부터는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사실 지금 저희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사람 제일 문제가 그런 문제가 간병비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면 지역 의료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가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자녀 피부양제를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재산이 9억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연금도 변변치 않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료는 한 15만 원, 2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걱정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면 병원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노인 세대들의 아까 말한 760만 세대들이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집권하거나 그럴지는 어려울 거라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이렇잖아요 제가 암검진 받으러 오라는 통지 받은 지 저는 몇 년 안 됐지만 제가 만약에 20년, 30년 지나서 65, 70이 된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때가 온다 그때부터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만 또 늦게 아이들 보시고 그랬으니까 30이나 35살 쯤에 아이를 보셨다면 얘네들 집 마련해 줄 때 뭐라도 좀 보태줘야 되고 이러면 이때부터는 난 다치만 한 대 정도의 멘탈을 가지게 되고 건강검진 갔을 때도 뭐라도 좀 이상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해바라에 한번 더 찍어보고 싶고 할 텐데 그리고 초기 치매는 본인의 인지도 있습니다 나 뭔가 케어를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돈 일부러 안 쓰려고 하다가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되면 민간보험 많이 가입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노조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건 못 알아보잖아요 대체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중에 보험사에게 어떤 방식의 대가를 지불받게 될지 알아볼 수 없잖아요 심증만 있을 뿐이지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말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이런 약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일명 특사경인데 특사경을 공단에다 부여해라 이게 주요 이슈예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진료를 해서 연간 한 수천억씩 나갑니다 수천억씩 나가는데 적발을 하고 고지를 해도 6%, 10%밖에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막 사는 게 답이죠 사무장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경찰에 선순위 밀려서 그걸 수사하고 하는데 1년이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 의사들은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빠져나갈 구멍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보공단에다가 특별사법경찰권을 달라 그리고 단지 수천억을 적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노조에서도 특사경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악화시키지 않는 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법권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짧을 거라고요 한참 더 오바됐는데요 건본오조 다음 다음 달부터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본오조의 유재길 정책경권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QBN 올가을의 파업 릴레이 인터뷰 다섯 번째 시간일 거예요 올여름에 실로 역사적인 단일직권 최대 규모 집회가 있었죠 교사 선생님들의 아직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분들이 모두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 앞 시기에 비슷한 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던 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의료연대 투쟁이 아마 계속 지속될 겁니다 오늘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의 박나래 사무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나래 사무장입니다 간호사십니까? 네 저는 병동에서 일하다가 이제 노동조합에 와서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셨어요? 저는 이제 6년 차 6년 차? 서울대병원에서요? 네 서울대병원구 6년 차였습니다 제가 본 가장 지옥같은 병원이었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도 간호사신데요 아 정말요? 네 네 어머니가 딸이 간호사를 하겠다는데 안 말리셨단 말이에요? 말리셨죠 엄청 말리셨죠 아니에요 결국 막지 못한 걸 보면 진심이 아니셨던 거야 제가 한다고 했었고 아 네 네 어쨌든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요 엄마 친구군 딸들도 간호사가 많거든요 다 그만뒀죠 저만 유일하게 버텨우셨어요? 네 어느 과셨어요? 저는 외과병동에서 있었습니다 외과병동이요 외과병동이 다른 데보다 더 담당하는 환자가 많다거나 그런가요 혹시? 많죠 저희 병동이 제일 많았고 사실 내과 환자들은 조금 중증도가 높아요 외과 환자보다 보통은 외과 환자분들 왔다가 퇴원하시고 수술하고 괜찮으면 바로 그러니까 입원하시고 퇴원하고 괜찮으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입퇴원이 많은 과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과보다는 중증도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봤을 때는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고 많이 퇴원시키고 그렇게 해야 돈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 심하지 않으니 더 많은 숫가 그렇죠 를 내자면 네 수술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케어를 더 못 받을 거예요 다른 과의 환자들보다 그렇죠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환자들이 이 정도면 태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보통 간호사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왜 태어내? 근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왜 태어내인 환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병원이 패턴을 바꿨더라 그렇죠 아니 저희 방송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축소 국회 청원한다고 방송했던 게 벌써 2년이 다 나가요 맞아요 근데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권위가 지금 뭐 이달에 법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대요 한국에서 제일 힘없는 게 인권위 권고잖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됐죠 박나래 사무장님 본인은 외과병동에서 한 번에 몇 명의 환자를 돌보셨습니까? 저는 14명 14명이요? 네 저 혼자서 온전하게 저는 14명의 환자를 봐야 돼요 인사만 해도 하루가 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를 한 5분을 못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네 한 분당 한 5분이 넘어가면 사실상 제 업무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크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입원했을 때 궁금해서 수술받을 한 번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뭘 하시는지를 봤는데 알아낼 겨를이 없어요 맞아요 일단 너무 빠르고 키보드 앞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도 않으며 뭘 하셔야 돼요? 14분을 하루 동안? 일단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저는 인계를 받잖아요 출근을 하면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가 왜 입원했고 쭉 브리핑을 받습니다 점 타임의 선생님한테 쭉 인계를 받고 나서 정리를 하죠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각각의 환자한테 가서 환자분의 혈압과 체온 이런 거 기본적인 활력증을 해야 하는 걸 하고요 그러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술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주머니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비워줘야 되고 맞아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며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전반적으로 한 분 한 분마다 맞춤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수술 안 했으니까 수술 설명 수술 했으니까 뭐뭐 설명 그리고 또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짜들은 그거 헷갈리다가 대형사고 가끔 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14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A 환자를 보고 있다가 B 환자를 봤는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쾌됐네요 태어난다고 약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난 14명 환자 중에 10명이 퇴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 수속 괴롭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중간 다 하고 그걸 다 컴퓨터로 일일이 이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사실 의사들도 와서 환자를 보긴 하지만 그 시간이 간호사보다는 훨씬 짧아요 그래서 그 14명 환자를 다 기록을 올려야 그걸 보고 환자의 케어를 전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플랜이나 이런 걸 결정할 거고 의사 선생님 보통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이면 과장님 과장님은 보통 기억하는 위치에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구름이 떠다니잖아요 여러 명의 레지던트들과 함께 그럼 레지던트들이 다 적어놓은 거 이것저것 얘기하고 결국 그나마 그 5분도 간호사가 시간 더 많이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회진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의사들이 간호사 선생님 다 물어봐야죠 문제 있냐고 쭉 보고 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회진 왔을 때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빨리 회진 끝내서 가고 왜냐면 외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외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바쁘긴 해요 바빠요 네 바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걸 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수술 환자 퇴원 환자 다 하고 나면 사실상 그냥 하루가 뚝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환자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컴플레인이 있는데 있죠 컴플레인을 요쪽 쉬프트에서 안 적었다 근데 그 다음에 큰 언니가 와서 봤다 혹은 뭐 과장님이 처음 듣는다 이러면 일단은 그 압시프트 간호사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사소한 것도 기록을 해놔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 간호사가 세 번 바뀌잖아요 네 삼겨대니까 예희한테 당연하게 인계가 될 거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환자는 짜증나요 다음에 안 넘어가면 짜증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록을 무조건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계하고 이런 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앞턴이 만약에 그게 기록을 안 됐으면 상관없는 얘긴데 수술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검사하고 복잡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검사할 때만 돼도 밤에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막 간호사 선생님 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 컴퓨터를 유심히 봤어요 겁나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게이머의 키보드에는 WASD만 지워져 있습니다 간호사 키보드는 다 지워져 있습니다 네 되게 세게 빠르게 계속 치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 정도 업무 강도 네 업무 강도가 그래서 높다 네 이게 법제화에 대한 얘기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법제화 안 하면 병원이 봐줄 리는 없어요 네 법상으로 이거 강호사 1인당 환자소 법제화하고 있는 곳 사실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없죠 한국은 없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몇 명씩 제한이 돼 있어요 너 5명 6명 그렇더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5명 일본도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한국은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4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14명을 봐도 되고 17명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유능하고 일찍 죽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근육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냥 두는 거죠 네 그 얘기죠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가 가지 않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법 규제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대형병원의 법무팀이나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 로펌들이 간호사 디펜스 해주려고 뭐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소송이 있으면 간호사를 보호해 주진 않죠 잘 그렇죠 보호해 주진 않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의사가 오더를 내고 제가 행위를 해서 환자한테 약을 투약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투약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요즘 한국은 점점 그러니까 놀라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집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되게 신기해했는데 그 앞에도 간호사 선생님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해했었어요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놀랐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게 놀랐어요 저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그때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에 작년에 제가 교섭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파업을 했는데 정말 천명의 대호가 나온 거예요 천명의 대호가 나왔는데 병원 의료진들이 나왔는데 병원 관계자 나왔는데 서울대병원 안에서만 네 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 합쳐서 간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바쁜데서 네 그래서 왜 나왔냐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살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나왔다 근데 저도 간호사인데 조금 충격적이셔서 살고 싶어서 나왔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꼭 파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전에 순회도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환자를 제가 죽일까 봐 걱정된대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럼 그만두면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럼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또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또 신규가 바로 와서 그냥 다른 행정직이나 사무실처럼 위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달이나 많게는 세 달까지 그런 인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사직을 해버리면 또 그 공백기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환자를 봐야 돼요 내가 지옥이라 빠지면 동료들이 더 심한 지옥에 살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못 가만 두는 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파업을 한다고 하니 바뀌겠구나 왜냐하면 인력도 준다고 하고 뭔가 바뀌겠구나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랬습니다만 간호사 선생님들도 보통은 이게 첫 직장 그렇죠 근데 뭐 두 번째 직장이라 그래도 그전에도 병원이셨을 거고 그냥 사회 경험 전체가 병원이신 분들이에요 뭐 정치면을 들여다볼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들이 잘 몰라요 세상 물장은 잘 모르고 알 리가 없어요 바빠서 왜냐하면 저도 신규 때는 그냥 밥 먹고 자고 병원 가고 이게 다였어요 일상이 없어요 중간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도 신규잖아요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만나잖아요 만나면 공부밖에 안 해 병동마다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야 거기에는 어떤 환자 왔어? 이런 환자 때문에 이런 케어를 해야 돼 그러면 또 그걸 배우죠 이 약은 뭐야? 너네 이 약 써?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정작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렇죠 정말 판사가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거든요 야 너 그 새 건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하다가 보면은 딱 다 가버리는 거죠 아 그 다 가버린다는 건 짧은 20대도 아니고 아이 다 끌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시잖아요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순회할 때 계속 알려드려요 뭐라고요? 아 지금 노동 정세가 이렇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왜냐하면 뉴스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죠 이런 게 있고 이번 임금은 얼마가 정부 가이드라인이 얼마로 측정돼 있고 병원은 뭘 하고 있고 지금 교사 상황이고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그 서울대 병원만 순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서울대 병원 분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대 병원을 하지만 저희는 서울 지부라는 게 또 있어서 그 지부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병원을 순회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가고 연대를 가죠 그러니까 의료원대 본부에 소속돼 있는 분의 병원들을 돌면서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바깥 세상이 이렇다 네 바깥 세상이 이렇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대 병원은 이렇다 여기 병원은 이렇다더라 다 같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반응이 좋습니까?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어색하니까 어색하니까? 네 잘 모르고 어색하니까 사실 저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 뭐지?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배운 적도 없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무섭고 낯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대회협력 파트가 어떤 아신다라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하느냐 현장에서의 스킨십 이런 것도 되게 노조의 중요한 능력인데 이 노조의 경우에는 환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저희는 어쨌든 서울대학교 병원분에는 교섭을 할 때 무조건 뭐 우리의 임금이나 복지 이런 걸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립대 병원에서 사실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합의를 하면 그게 다른 국립대 병원한테도 영향이 가요 그러면 그게 환자들한테도 가고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섭 안에 요관 안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임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도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저희가 하는 노동조합 요관에 대해서도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이건 요구하는 저희가 집행부가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논의하고 대원들도 결정하고 해서 요구하는 거죠 환자들에게는 노조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겠습니까 파업을 하면 처음에 저희가 파업을 하면 환자들한테는 정당성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왔는데 내가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이 파업을 해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빅5는 몇 달 걸려 가니까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해서 병원에 문을 닫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파업을 한다는 이유도 병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말 급한 환자들은 볼 수 있게 진료를 볼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필수 유지라고 해서 그만한 인력들을 놔두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넣는다 예를 들면 신규 외래를 자른다거나 응급실을 제외하고 인력에 따라서 응급실을 제외하고 뭘 폐쇄하고 이런 정도의 가이드북은 있다 네 있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정말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사전에 환자들한테 진료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공문을 계속 병원에 보내요 병원에 공문을 보냈다 그렇죠 환자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병원을 전원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외래에 조금 해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요청을 드려요 그러니까 파업 전에 큰 병원들 보면 다닥다닥 여기저기 써붙어 있긴 하는데 어르신들은 못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환자분들이 저희 파업에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전전을 하거나 했을 때도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파업도 할 거고 아니면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은 원래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고도 얘기도 먼저 하시고 왜냐하면 환자는 외래를 엄청 힘들게 예약해서 왔는데 정작 의사를 보는 건 1분, 2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해주면 사실 거기 외래에서는 설명 못 해주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가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직원인가? 하고 보면은 아 저 환자 보호자인데 너무 답답해서 왔다 노조 사무실에 와요? 네 오셨어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이런이런이런 내가 민원도 제기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왔다 왜 이런 상황이냐? 그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게요 노조가 병원 분해들이 외부 창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약제실 옆에 옆방 같은데 잘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병원 얘기, 이 사업장 얘기를 안 했네요 새 병원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도 조금 문제를 제기했던 게 작년에는 병원장이 공석이었어요 작년에 공석 1년 동안 병원장이 임명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공석이었었고 병원장이 언제 바뀌냐 이런 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또 그때도 바로 된 것도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 특별법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거든요 대통령 낙하산이라 그런데 이제 그래서 누가 되나 하고 엄청 했는데 이제 이 사회를 통해서 두 명의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누가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또 그 두 명의 후보도 사라졌어요 대통령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추천 후보를 거부했으면 네, 두 명이 올라갔는데 거부했으면 다시 이 사회 통해서 다시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현 김용태 병원장이 선출이 된 거죠 보통은 이런 식의 이제 후보를 정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올리는 케이스들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한 번 거부하면 실제로는 대통령의 심중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꽂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인데 그렇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기사는 봄에 임명된 공직자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다 뭐 이 정도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를 간담회 때 가끔 얘기하는데 재산이 한 73억 정도 된다고 하면 나올 거예요 신고한 것만 네, 신고한 것만 마포의 건물, 아쿠정의 뭐 그래서 교섭 때 저희가 임금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막혀 있어서 1.7%에 대한 거를 공감은 잘 못하더라고요 1.7% 네, 저희가 1.7%로 더 이걸로 임금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병원장들은 아, 그거 공감한다 하는데 공감을 조금 잘 못해 주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정직한 분을 만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드는 느낌은 아, 재산이 73억이라서 네, 아쿠정 아파트가 35억 9천만 원인데 1.7% 어떻게 공감해요 그렇죠 입감은 안 되네요, 정직한 사람이다 그거 말고 문제는 또 뭐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가십이 많이 돌았었죠 왜냐하면 병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그렇게 공성이 비어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두 명의 후보다도 사라졌다가 또 이렇게 덜컥 돼버리니 이게 딱 가산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윤혜간의 라인이다 뭐 김건희의 라인이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네, 그러게요 이게 목요일날 건보공단 노조 만나 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정치권이 내줘야 되는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은 큰 싸움 하나 둘 말고 다른 게 좀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이런 미심쩍은 인사가 왔을 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노조밖에 없네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파업을 결론부터 파업을 결정하셨나요? 저희는 일단은 공동투쟁으로 해서 아마 공공운수 집행위원장님이 나오셨을 때 얘기하셨을 거예요 10월 11일에서 13일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 공공운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대의원대를 통해서 일단 투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같이 공동투쟁을 동참하겠다라고 정도 결의한 상태이고요 최종 결정은 저희는 9월 21일 날 대의원대회가 있거든요 다음 주요 그때 최종적으로 결의하고 파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안에서도 지금 교섭이 있죠 요구안이 뭡니까? 저희 요구안은 일단 6대 요구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력 충원,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저지하고 실질임금 인상해야 된다 노동시간 단축,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안 해줄 것들이네요? 네, 이 큰 타이틀 안에 세세한 요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임금이나 인력, 민영화 반대까지 쭉 큰 카테고리에서 여쭐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시간이나 되는 대로 여쭙겠습니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 서울대병원의 강호사 선생님들 초임이 얼마예요? 저희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 노동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원래 기본적으로 8시간이잖아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데 한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나와왔을 때 12시간 저도 신규 때는 만약에 제가 데이 때 출근을 하면 원래 7시에 일이 시작하거든요 5시 반에 출근했었죠 7시에 시작하면 5시 반 1시간 반 정도에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멀리 살면 밤이 없어요 그렇죠 5시 반에 딱 하고 병원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5시 반에 와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 부담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인수인계가 불충분하다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와역에서 내렸을 때 5시 25분이면 땀이 나는 거예요 새벽 5시 25분이면 퇴근 시간은 12시간 뒤 대부분 첫 차가 5시 30분이잖아요 첫 차를 거의 못 타고 일단 대부분 근처에서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살거나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8시간을 근무를 한 뒤에 7시부터 8시간 근무를 한 뒤에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잔업을 하고 못한 나의 업무 를 하다 보면 12시간이 가는 거죠 칠노동 시간은 12시간 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3교대니까 그게 주에 며칠 반복됩니까? 주에 이틀을 쉬고 나머지 5일을 일을 하잖아요 뭔 3교대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럼 3교대라 부르면 안 되지 사기죠, 그건 주 5일 12시간? 네, 거의 그런 거죠 60시간이에요 60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죠? 네, 왜냐하면 교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트를 하면 또 넘어가잖아요, 날이 그렇죠 보통 현대적인 기업에서는 그런 식의 일종의 개발사 용어로 하면 크런치잖아요, 이게 그런 류의 크런치를 하면 이 사람의 밤을 빼앗아 가면 다음날 나도 빼앗아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보상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병원은 그럴 리가 없어요, 늘 크런치니까 네, 보상 체계는 따로 없어요 디폴트가 월 60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는 곳의 연봉치고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도 않는데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업무 시간이 그 정도다? 네, 그렇죠 기피 대상이죠? 취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오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신교들은 사실 저희끼리는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해요 고3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간호대를 가면 고4 고등학교 4학년이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내가 여기를 가야지 막 골라서 여기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걸 전혀 생각하고 오진 않죠 그냥 큰 병원이니까 대부분 추천받아서 오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들을 사회가 그런 식으로 악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면 이제 학교를 나와서 갑자기 소위로 임가원에서 돈 개념을 처음 알았는데 월에 150만 원 주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오고 매놀이 심을 빠지면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정확히 그거예요 임금 인상폭은 많이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일단은 요구한 자체는 8.1%예요 월 29만 2천 원 8.1% 왜냐하면 이게 커 보이는 건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는 1.4%였고요 재작년에는 0.98% 올해는 1.7%입니다 1.7% 네 사실 손해보는 장사예요 지금 민간보험 올라가는 거 공공요금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노조가 그렇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올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은 사실 1년에 3%, 4%씩 그냥 올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 지속적으로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병원들과 경쟁력도 떨어지겠네요 병원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 곳을 자부심만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서 이 인력들을 잡아야 된다라고도 노동조합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병원 측의 입장은 뭡니까 핑계는 뭐예요 핑계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된다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죠 간호사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에서 1.7%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병원 입장인 거죠 자권주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병원의 매출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거 국가에 기속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병원은 적자라고 얘기해요 의료 수익이 적자라고 그래요 근데 따로 빼놓는 돈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이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해 보신 바고도 있습니까 노조 차원에서 연구 그걸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세세한 내용을 몰라요 이런 류의 단순한 인지상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적자면 대한민국에 누구도 병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도 무슨 계산소를 들고 와서 적자라고 말을 할까요 의료 수익은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로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적자라면 망하죠 사실 공공병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돈을 다 쓰는 공공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천번만번 이해할 수 있죠 환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 과가 속출한다거나 하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은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환자가 제일 많은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저런 핑계를 댄다는 게 얼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인력도 인권위 권고 같은 거 보고 무겁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력 늘리지 않죠 인력 늘리지 않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기재부에 막혀 있어서 안 된다 승인이 안 돼서 못 올린다 정원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병원 입장이죠 차라리 독립법인화를 하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단체 교섭을 하고 있는데 병원은 핑계댈 게 많은 거죠 정부 핑계대면서 안 된다 우리는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 막혀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저희는 단체 교섭을 왜 하냐 하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정도의 태도면 단체 교섭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오라니 나오긴 나왔다만 나는 아무 힘도 없어인 거죠 단체 교섭에 병원장 나옵니까 단체 교섭에 나오죠 나와요?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그렇죠 병원장이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옆에 계신 친구분들이 말을 하시는 거죠 앙투라지들이 네 말을 하시는 거죠 그거 하러 가셨군요 그 자리에 네 알겠습니다 10월 중에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분에는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알아두시면 보통 이제 뭐 제 나이 또래로 말할 것 같은 암 수술 받으셔야 된다 세컨 어피니언을 좀 받아보시고 다른 여유로운 병원도 찾아보시고 너무 복잡한 암이다 여기에밖에 권위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받아줄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한동안 서울대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은 꽤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이 인력 풀로 이렇게 많은 환자를 계속 법 규제 없이 본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힘들 거예요 노조도 계속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임자 몇 분이에요? 저희는 총 10명 있습니다 많이 확보였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조합비로 그래서 이제 임금을 보존해주자 해서 그런 무급 전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무급이 아 병원에서 주지 않는 조합비가 보존해주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10명인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조도 앞으로 계속 힘들 거예요 네 힘들 거예요 밥을 안 하더라도 뭔 일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네 도망간 다시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부는 박나래 사무장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페스츠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극복한 이야기 호가를 내주세요 공공운수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지회의 변혜경 조직부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혜경 조직 부장이고 저희는 경대병원 지회가 아니라 분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려워. 굉장히 마음이 상하네요. 차이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나나의 차이예요. 모르는데 마음이 상하실 것까지야. 약간 섭섭하다. 약간 이런 거. 경북대병원 분해있네. 변혜경 조직 부장이 나와주셨고요. 오늘 지금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네. 대구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한 2시간 걸리죠? 네. 몸이 노쇄해서 2시간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리고 또 올가을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우. 엄청나죠. 이게 9월에 저희가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할 때만 해도 몇몇 곳들, 10월에 인터뷰할 곳들은 노조들은 파업이 결정 안 난 곳들이 있었어요. 네. 경북대병원 분해도 그랬죠? 그럼요. 저희도 지금 파업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언론에는 11일에 파업한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정 안 된 건 아니에요? 아우. 당연하죠. 병원에서 100% 수용을 한다면 굳이 파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밖에서 얘기했는데 노조의 모든 요구를 남김없이 다 들어주면 파업 안 해. 걱정하지 마. 파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파업을 왜 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답니다. 경북대병원에 드리는 힌트입니다. 다 들어주면 파업은 없습니다. 그럼요. 저희 정말 하기 싫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인터뷰를 하다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 들었던 게 많아요. 병원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저것 많이 요청해 드렸는데 경북대병원 노조가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병원이면 파업 안 나기 좀 힘들겠어요. 저희는 늘 얘기 드리지만 병원 측이 100% 들어준다면 이제 저희는 안 나올 의향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최대한 짧게 경북대병원분에 있었던 일들, 경북대병원의 직원들이 경험한 일들 정리해 주신 걸 좀 여쭤볼게요. 네. 들어오시죠. 좋아요. 환경관리직 특별청소 시간의 미지급. 1번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단체협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체협약이 법보다는 상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롱롱 타이머고. 그때 정한 게 이제 그 시간이 시간의 발생을 안 하더라도 이제 지급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간호가장이죠. 이제 특수 파트의 간호가장이 이 사람들 시간의 발생하자는데 왜 시간을 주니?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니? 이래서 인사팀에 꼬질러요. 인사팀에 꼬질러는데 이 인사팀이 또 알아보지도 않고 얘들을 시간을 또 닦았네요. 이 특별청소 하시는 선생님들 걸. 그래서 우리가 너네 미쳤구나. 너네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이 지금 특수 가장의 말 한마디에 지금 시간을 닦았니?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이제 격렬하게 붙었죠. 롱롱 타이머고긴 한데 그래도 이유들은 보통 비슷할 거라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 외 수당을 딱히 정해진 규칙 없이 다 주기로 하자는 단협이 보통 생기는 이유는 회사 측이 대부분의 병원 아닌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측이 임금을 조금 올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노조가 눈 감아주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임금 임상은 요만큼만 하기로 하고 우리 퉁쳐주는 걸로 합의할게 하고 노조가 손 내밀어주는 게 보통 시간의 수당을 다 주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거였죠. 경북대 병원도.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는 이제 하는 만큼에 줘야 되고. 그랬다가 뺏었으면 임금 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간호부에서 하려고 했던 이제 888 소위 말해서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을 일하는 거를 노동조합에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하게 생각을 해보죠. 간호부가 인계 타임 없이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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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귀에 딱지 앉은 게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그걸 사측이 제안한 거예요. 해서 이제 그러면 시간회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시간회에 대한 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사측이 그러면 시간회 보존해 줄 테니까 제발 888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눈 감아주고 갔던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호흡을 좀 느리게 해볼게요. 8시간 8시간 8시간이라는 건 하루 24시간에 굴러가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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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무하시면 24시간이 채워지니까 3교대를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 8시간만 일하는 거니까 이건 시간회 수당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병원 측이 해석했다는 건데. 그렇죠. 저도 큰 병원 한번 이게 닫혀봐야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저도 큰 병원 가서 한번 들어누어 봤는데 인수인계는 1분 내에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죠? 거의 쇼미더머니 래퍼 수준으로 거의 짧게 하면 20분. 진짜 거의 막 랩을 발사를 해야 돼요. 이 환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계속 하면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요. 목걸이 받을 때까지 20분 걸린다. 목걸이 받아야 돼요. 다음 인계자에게. 오케이. 너 통과했어. 목걸이 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빨리 해도 20분.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인계 타임을 주지 않고 팔팔팔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했고 그때 그 10여 년 전에 롱롱타임 보고해서 그러면 시간회 수당을 줄게.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일부 수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사측에서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갑자기 또 시간회 수당을 까게 된 거였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노조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수가.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러 놓은 만행을 또 자기들이 또 이걸 모르세 하면서 시간을 이제 찾아갔는데 뺏어갔는데 저희는 또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고 그냥 시간회 수당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본 적도 없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네. 이걸 왜 어떻게 하게 되었니라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아무튼 24시간은 세수로 나누는 8시간이잖아. 그냥 뭐 이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퉁쳐버렸다. 네. 연차가 한 개가 깎였다는 거예요. 연차가 깎였다. 네. 왜 깎였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1년 차 미만인데 1년 차 미만은 월 만근을 해야지 이제 월 이제 오프가 생기잖아요. 한 개가.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 시기여서 코로나가 걸려서 병가를 들어갔어요. 아 코로나 병가. 네. 그런데 그 병가는 만근이 아니래요. 심지어 저희 병원은 코로나 병가가 유급이었어요. 단협이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법으로 해석해도 국법으로 해석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너네가 지금 하는 만행이 무슨 자태니라고 저희가 또 항의를 하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계속 노무사에게 답변을 의뢰해놨다. 그래서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네만 노무사 있냐. 우리도 노무사한테 의뢰하겠다. 그럼요.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고 했는데. 하늘 아래 어느 노무사가 병가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심지어 저희 병원은 코로나 병가가 유급이었어요. 유급이라면 이거는 출근했다는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깐 거죠. 그런데 이 인원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알뜰하게 깎았을까. 그럼요. 엄청나죠. 이런 진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것도 또 이게 만약에 범법이라면 아주 조직적인 것이 조직이 나서서 이 계산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몰래 하루를 씩을 다 빼앗았을 리가 없잖아요. 실수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보겠죠. 유리한 법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연차를 하나 빼고 연차수당을. 잘 봐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잘 봐볼게요. 잘 봐요. 법이 애매한 게 이게 병가가 무급일 때는 사측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병가가 무급일 때는. 네. 무급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병가가 유급이죠. 단협상으로. 네. 단협상으로 유급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별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또 지칭을 하지 않았어요. 단협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나. 알았으면 막았죠. 인류는. 그런데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를 생각했을 때 너네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거를 월차를 까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측이 그럼 알겠다. 그러면 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얘들은 솔직히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깠으면 그 돈 엄청나게 굳은 거죠. 그랬을 거예요. 그 인원이 거의 한 300명이 넘어요. 300명. 네. 야. 그 회사 경영팀 누군가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칭찬받을 만한 목돈이었겠네요. 그럼요. 아. 이런 게 많다고요.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항목을 그대로 읽어도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외래 진료부서 유급 휴게 시간 보상. 이게 무슨 사안입니까? 외래 진료를 가보셨죠. 대학병원에. 많이 가죠. 그랬을 때 점심시간 넘어간 적이 있나요? 저는 일부러 피하니까 모릅니다. 되게 좋은 시간 때 가셨네요. 보통은 인기가 있는 교수들 시간을 잡으면 보통은 1시간 딜레이 되는 거는 허다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11시 반에 예약을 해요. 환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막타임이라고 해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끝나봤자 12시 반 아니면 1시가 돼요. 그런데 저희 점심시간은 12시 시작하는 부서도 있고 12시 반에 시작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점심시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 외래를 가는 환자 입장에서는 고민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11시 반에 배정을 받았는데 내가 12시 40분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물론 나와서 안 아프게 된 뒤에는 슬쩍 고민해 볼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점심 먼저 먹지? 그럼요. 저희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이 예약을 잡지 말아가 아니라 저희는 환자를 생각해서 이거 진료는 계속해야 되는 게 맞다. 맞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그건 당연히 돈으로 금융치료 해야죠. 유급휴게죠. 그러니까 이걸 유급휴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진짜 반대를 했었어요. 아니 이거 법으로 걸리고 점심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럼 가져야 되면 외래 진료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두 배로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점심시간을 돈을 줘서 사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병원은.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 들었다. 그래서 제가 또 외래 출신이라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또 이건 말도 안 된다. 제가 담당했던 교수님은 심지어 거의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진료를 받고 그 오후에 다음 다른 교수가 보는 진료 시간까지 오버랩돼서 진료를 봤어요.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그 교수님은 가끔씩 그렇게 돼요. 두 가지죠. 너무 인기 있거나 아니면 좀 성의껏 상담을 하시거나 진료를 하시거나. 그 교수님은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면 모두가 힘들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럼요. 그게 좋은데 그걸 좋은 걸 계속하게 두자면 돈을 더 써야죠. 병원은. 그럼요. 돈을 쓰면 돼요. 직원들에게 그만큼의 금융적인 보상을 하면 돼요. 인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되게 미안해하지만 그렇다고 저희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진 않죠.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그럼요. 이건 생각보다 많은 병원들이 이럴 것 같네요. 종합병원들이. 그럼요. 그래서 유급 휴게 시간을 저희가 작년에 이걸 받아 냈는데 합의사항으로 받아내는 병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 승리한 병원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편세권 이사. 편의점 있는 바로 옆으로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노조 사무실을 편의점으로 이사시켰다고요? 편의점 근처로? 네.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왜요? 설명해 주세요. 원래 경대병원의 노동조합, 특히 제가 있는 분회거든요. 분원인데 분원이 다른 지역에 있고 그 지역의 노동조합 사무실은 거의 외딴섬. 거의 외지예요. 조합원이 거의 찾아올 수 없는 외딴섬 같은 곳에 있었는데 새로운 건물을 하나 더 지었거든요. 증축한다고. 그런데 그 건물에 처음에 이들의 계획은 또 그래요. 그 건물의 지하 4층이었나? 3층에 또 쳐박으려고 했어요. 지하 4층? 지하 4층인가 3층에 쳐박으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 들어가는 곳은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서 쟁취해놓은 거죠. 쟁취를 했는데 거기가 지하 1층이긴 한데 편세권과 그다음에 각종 커피 전문점이 있는. 보통 큰 병원이 건물 새로 지으면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거 들어오고 그런 예쁜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곳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와. 그거 어떻게. 정말 이것도 우여곡절이니까. 부동산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병원 측을 응원한다는 게 아니고 병원 측에 진짜 싫었겠네요. 네. 병원 측이 이 자리를 정말 주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어요. 주게 된 게 원래는 예전에 2동 4층이라고 원장실이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그쪽으로 원장실을 가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를 노동조합 사후실을 달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지하세계에 살아야 되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 원장이 통 크게 한 번 쌌어요. 노동조합 너 줄게. 네. 라고 이제 그쪽이 거의 이제 마운틴 뷰예요. 이제 2동 4층이라는 데가 마운틴 뷰인데. 그런데 그 시기에 갑자기 직원 휴게실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법령이 나왔어요. 뭐요 그게? 그 직원 휴게실. 무슨 100인 이상 200인 이상의 그런 사업체는 직원 휴게실을 갖춰야 되고 거기는 무조건 지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 다시 치고 들어온 거군요. 지금 너네들이 쓰는데 아니면은 법에 맞는 휴게 공간이 없대. 나가줘. 나가줘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곱게 못 나가지. 그럼 자리를 좋은 데 줘야지. 라고 해서 이제 편세권을 얻어낸 거였죠. 그래서 원장이 얼마나 배합했는지. 아 이걸 꼭 줘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노다지 땅이거든요. 아 일부분 지금 대부분 자랑도 몇 개 있군요. 아 그럼요. 우리 노조 잘 싸운다. 네 그럼요. 경대병원 분에는 이제 한강 이남에서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아 그래요? 아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좋아요. 네. 좀 더 찾아보죠. 이건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이건 병원 아닌 다른 회사에도 흔히 있는 좀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취업규칙 변경 확인서를 사측이 받는다. 네네. 아 이거는 이제 항상 매년이래요. 이제 이 사측이 약간 간을 보는 듯한. 예전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14년 15년도에 그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단체 협약을 거의 다 후퇴하고 다 물리라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고. 그걸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라는 이제 이걸로 강제적으로 받아요. 조합원들한테. 이제 거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둬놓고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의 정신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표인 노조 측과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개별 직원들한테 받으러 다니는 건 강압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 당시가 제가 사악이 나뉘다. 다른 회사들 이야기를 듣던 게 이 동의서를 받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든 불법적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는 노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확인서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확인서는 약간 그보다는 좀 덜한 단계인데 단체 협약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역규칙이. 네. 바뀌니까 이걸 대해서 확인을 해라라고 이제 사인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확인서를 받다 보면 이제 이 직원들, 조합원들이 이제 익숙해져요. 지역규칙 동의서라는 거, 확인서라는 거에. 그러면 나중에 동의서라는 것도 받게 된다면 이 사람, 이제 직원들은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이걸 저번처럼 하면 되는구나. 연습시키는 거다. 그럼요. 이게 사람이 의외로 진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런 게. 그런데 알고 보면 분명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듯이 그 확인서나 동의서 안에는 노동조합의 단협을 약화시키거나 최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독소조항 같은 것들이 집어넣어져 있거든요. 아닌 이상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아직까지 사측이 그런 적으로 도발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저희 분해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자체를 받는 거는 저희는 한 번 크게 대인적이 있잖아요. 2014년, 15년도에 동의서를 받았던 이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받지 말라고 하고. 성공한 경험이 쌓이면 그런 짓을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그렇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잠정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노조가 합의해 줬는데. 그럼요. 굳이 개별 간호사들한테 다 따라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해요?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했고요. 아마 올해도 똑같이 들고 올 거예요. 이것도 지금 파업 이슈 중 하나군요. 그러면. 네. 불법 의료 근절 TF팀.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간호사들이 목적까지 쌓인 거죠. 작년에 이제 어떤 저희 간부입니다. 이제 간부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 간부가 너무 자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불법 의료 지시 사항들을 다 캡쳐를 해서 왔어요. 불법 의료 지시 사항. 네. 그게 그때 이제 교섭식이 없고 그러면 이걸 교섭식이니까 너네가 한번 발표를 해서 원장 앞에서 얘기를 좀 해라. 그래야지 이게 생생하게 전달이 될 거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원장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원장은 또 내과 계열이어서 자기가 처방을 굉장히 잘 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의사가 처방을 안 되니라고부터 시작해서. 그 디테일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피해 선생님들이나 하는 일을 다른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시킨다거나 아니면 흔히 이제 보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시킨다거나 법적으로 의사가 직접 해야 될 일들을.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문서로 계속 적어가지고 시킨다. 문서도 아니죠. 이제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하면. 문서는 아니고? 네. 문서로도 문자를 보낸다든가. 문자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효력. 법정에 들어가서 증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팍팍 남긴다는 건 되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병원장한테 들려줬더니 병원장은 자기가 처방전을 잘 쓰는 사람이라 잘 이해를 못하더라. 네. 그럼요. 왜냐하면 내과 계열은 좀 잘 써요. 처방을 잘 내거든요. 잘 내는데 외과 계열이 문제예요. 외과 계열은 지나가듯이 얘기해요. 이거 내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구두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시 처방. 그건 이제 서면으로 남길 수 있어요. 이 환자 앞으로 약을 내주세요. 또는 이 환자 앞으로 물리치료 내주세요 라든가 이 환자 결과가 뜨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이런 걸 해요. 개인 폰으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요. 오이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간호사들은 계속 거기에 메어서 24시간 그 의사한테 메어서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좀 소위 약간 좀 폄하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호사들은 환자 곁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 계속 메어서 이 결과 뜨면 의사한테 보내줘야 돼. 의사가 또 안 보면 전화해서 이 결과 보라고 해야 돼. 이 모든 시간이 메어 있고 그러면 환자한테는 정작 말을 붙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것 역시 환자를 돌보는 일이긴 하지만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원래 해도 시간 모자란 원래 환자를 돌보는 일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이거 다 메이저 언론들의 소개 다 됐던 건데 원장님이 고작 내과라는 이유로 그것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되게 선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네. 공문을 낼 테니까 공문을 내면 불법 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쉬울 거면 간호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파업에 나왔는지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원장님은. 네. 그래서 저희가 공문 낼 건 내시고 너네 할 건 다 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한다는데 이걸 의지를 꺾을 수는 없잖아요. 놀랍네요. 병원 내에서 병원에 평생 있었던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렇게까지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게. 네. 그럼요. 그래서 너네 할 건 다 해보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일단은 불법 의료 근절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합의를 받고 올해 처음으로 회의 구성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보통 그렇다면 불법 의료 근절 TF 같은 걸 병원에서 만든다고 하면 노조 주도일 경우가 많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계속 쪼우죠. 좀 더 힘든 쪽이 그쪽이니까. 그럼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보수 정부이기도 하고 국가가 한다 그러고 국가가 안 하는 일들이라서 병원이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럼요. 관심이 없어요. 시간에 수당 신청 못하게 하는 방식은 뭡니까? 이것도 다 보던 거구만. 이거 되게 진짜 웃긴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에 신청을 하려면 부서별로 달라요. 어떤 부서는 되게 쿨해요. 저희 이거 시간에 신청합니다. 이러면 부서장이 그래 그렇게 해 라는 부서가 있고. 부서장 랜덤 운 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부서장들은 특히 간호부는 거의 없죠. 간호부 중에 부서장이라고 하면 수 간호사입니다. 수 간호사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고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항이냐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환자를 보다가 어떤 시술이 필요하여 뭐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라고 넣으라고요. 그런 거는 솔직히 차트만 봐도 나와요. 이 환자가 언제 시술이 들어갔고 언제 시술이 끝났으며 그다음에 응급사항이 언제 터졌고 언제 마무리가 되었는지 차트만 봐도 나오는 걸 부서장은 이걸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넣으라고요. 다른 작업장이면 몰라도 병원이면 자동화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은 시간을 잃 수밖에 없다 오늘. 자동화는 이미 되어 있고 부서장이 눈치껏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료를 이 차트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순진하게 해석한 거네요. 간호부장은 애써 외면하도록 교육받은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요. 이게 무슨 지침이 나오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걷다 대고 이제 뭐 중견 간호사들이 아 차트 보라고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요즘 같은 말룽관, MZ세대 이런 걸 떠나서 간호부 자체는 문화가 달라요. 대둘 수가 없어요. 까라면 까야 돼요. 그래서 수 선생님 차트 보시면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여요. 이게 되게 흔한 수 선생님. 그런 호칭은 잘 모르네요. 아 수 선생님이라고 안 하면 난리납니다. 아 수 간호사?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 반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거야말로 흔한 일이긴 하죠. 그 억압과 괴로움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관리자를 정하는 건 보통 사측논무의 흔한 원칙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러면 간호 부서가 제일 빡셀 것이다. 실제로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병원장 직선제 선출 안 해요 여기? 아우 웬 말입니까. 저희는 참여 자체를 못합니다. 저희가. 직선제를 선출하긴 하는데. 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기타 공공기관은 직선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예 못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사를 뽑는 이제 제가 법에는 좀 지식이 약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사진이 있어요. 이사진이 있고 그 이사진에도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의 상급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북대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심지어 학생들도 선거를 해요. 총장 선임 선거. 그런데 병원에는 직원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만 참여합니까? 이사회 온리로 하는 거예요? 이사회 구성도 되게 빡치는 게 경북대학교 총장 출신 아니면 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장 출신. 자기들끼리 나이가 났어요. 쉽게 말해 즉희들. 네. 즉희들끼리 올해 네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정말 깨기 힘들죠. 네. 그럼요. 그래서 매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주면 파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파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또 사측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100% 받아들여주면 저희는 파업 안 합니다. 직선제 하겠다. 1인 1표. 그러면 파업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인증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뭡니까? 병원 인증평가는 어떤 거예요? 매 4년마다 인증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급병원 3차, 1차, 2차에 대한 병원의 인증을 받으려면 나라에서 지정하는 시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증평가가. 너네가 이런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지 너네가 인증해 줄게라는 개념이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매년 폐해가 뭐냐 하면 그거를 준비할 때마다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고 광을 내야 돼요. 올림픽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광기본 플러스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100%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가끔 잔인한 교육청에서 보면 장학사분들이 잔인한 짓 그런 거 해요. 랜덤 질문 들고 가서 아무 선생님들한테나 물어보기. 그럼 선생님들이 그 전날 벼락치기 하나 난리 나거든요. 그걸 간호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각 간호사 그다음에 직종들도 다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 있어요. 선수들을 다 뽑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인증평가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퇴근과 동시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잡혀서. 1시간 2시간 잡혀서 부서장 아까 얘기했던 수 선생님의 특훈을 받아야 돼요. 특훈을 받고 이제 예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청소를 열나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빛이 날 정도로 해야 돼요. 제가 학교 얘기했는데 이거 가장 비슷한 사례는 전투태세검열 같은 거네요. 부대에. 군대에 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보통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게 심각하게 반노동적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인증평가인가. 광고 듣기 전에 그럼 이거 하나. 병원 측이 선물이요라는 농담을 한 얘기는 뭐예요? 이게 실무교섭이라고 이제 현안 같은 걸 다루는 단위체가 있어요. 이제 단체여발 교섭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섭 기간이었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문 보낸 게 많았어요. 뭐 자료 요청한 게 많았으니까 자료인가? 이러고 봤는데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에이 이거 설마 계약안 아니죠? 이랬는데 계속 아유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뭐 그래 설마 계약안 좋겠어? 이러고 딱 노조사무실에 와서 뜯어봤는데 계약안이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을 얼마나 후퇴시킨 거였는지. 계약안이었다. 네. 계약이죠. 왜냐하면 이제 돈 들어가는 거. 각종 수단. 뭐 이런 거는 다 폐지였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플러스 기왕 뭐 이제 그 돈 들어가는 수당들 뭐 이런 거 폐지였고 연차도 유급에서 이제 무급으로 바꾸겠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일하게 하고 돈을 덜 받게 만드는 어떤 안. 그럼요. 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고 갔다. 그럼요. 그게 누구예요? 사측에 있는데 또. 농사요? 농사는 아니고 이제 총무과 쪽에. 총무과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만 밝힐게요. 이게 공공연하게 좀 알려진 기술이긴 한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녹음했던 박형득 집행위원장님이 저기 가만히 조용히 벌서듯이 앉아계시고 계신데. 저분이 베테랑이시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측 농사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요? 단협기간에 어떻게든 노조 집행부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퍼포먼스 세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지? 모르겠어요. 저도 알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거를. 네. 이러면 실제로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쁘면 실제로 노조 조직이 와야 되기도 한다는 무슨 영국의 성과가 있나 보죠? 자기들이 현장에서. 이건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나 봐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상관없는 업체들에서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나니까. 중견기업이나 지금 덤프태병원 같은 준공공기관이나. 꼭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는 어떤 것을 왜 현장 실무자를 시켜서 기분 나쁘게 일부러 하고 오는가. 그럼요. 선물이요라는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계약 아닙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왔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던지던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화를 못 냈어요. 찜찜해요 진짜.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 질렀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헬륨 풍선에 매달아서 죽였네요. 아 이걸 퍼포먼스로. 원장실에 가도록 할게요. 공공은 수로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와 만나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아까는 제가 요구를 길게 들어서 디테일을 얘기를 했고 원래 미디어를 만나면 알려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알리셔야 하는 것들은 부장님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밀리고 있는 게 실질임금 인상이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 그리고 불법 의료 금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계약안. 노동계약 금지입니다. 실질임금이 실질임금 인상이라는 단어에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늘 오르던 회사는 그냥 일반적인 단협을 하는 거고 계속 안 오르던 회사는 제발 한 번에 올려라 라는 뜻으로 하는 거고. 경북대 병원은 어떤 쪽입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긴 해요. 이제 공무원들 공기업들 보면 나라에서 이제 퍼센티지를 정해주잖아요. 인상률을.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공공기관이라고 저 밑에 기타 공공기관 거기에 속한다고 또 그 이상을 절대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5%, 6%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저희의 임금은 거의 1%대? 오르는 게 맞지가 않죠. 보통 이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언론의 공무원 혐오가 되게 심해졌는데 공무원 혐오의 분위기를 생각해도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에 있는 분들까지 거기에 유탄을 맞아서 월급이 안 오를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시민들은 드물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동된다. 공무원 임금에. 네. 저희도 그렇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수준은 29만 2천 원이고요. 이게 이제 물가 인상률이랑 다 따져서 나온 저희의 계산법에 의한 월 인상안이죠. 그동안은 딱 시민들이 찾아보고 싶으면 그냥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작년에 1.4% 올랐습니다. 1.4? 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0.69였나? 67% 올랐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1.4%를 안 올렸네? 아니 이게 뭐지? 이러면서 봤어요. 길게 잡아 지난 10년 정도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한국에 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텼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이건 깎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저희는 거의 마이너스였죠. 경북대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인력 부족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3차 병원이고 간호등급이 1등급이긴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가장 큰 병원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요. 큰 병원이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각 부서마다 아니면 각 기계당 어떤 병원이라고 해도 환자를 보지 않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는 기계를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걸 담당하고 있겠죠. 그런데 마저도 본인 외에는 그걸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 계속 줄구장창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나머지 사람이 두 배로 갈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888이 12-12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그렇게들 하시나요? 네. 그 인력 자체가 지금 수 간호사. 수 선생님 할게요. 또 존칭을 좀 써야 되니까. 아까부터 썼으니까. 수 선생님.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리고 교육 간호사. 각 병동당 한 명씩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0.5명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처지게 되는 거죠. 카운트가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환자를 돌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간호사를 갈구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1등급이라고 해서 그럼 1대 10을 무조건 봐라라고 했을 때 그럼 그 1대 10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1대 11이 되고 1대 12가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저희 병원은 많이 보는 데는 15명? 16명. 네. 16명 보는 데도 있어요. 설대병원 수준하고 비슷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맙소사. 그 뒤에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히스토리입니다. 국회 청원도 작년에 했는데 아직 입법 안 됐고 실제로 대통령이 한 번 이걸 브레이크를 걸었고 자기가 거부했었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뱉어놓고 왜 그러신지 정말 의아하네요. 아 국민들은 본인이 뱉었는지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 진짜요? 아니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대선 때 되게 많은 걸 해주겠다고 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어요. 뭐 보따리 장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경북대 병원하고 단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정부를 두들겨야 돼요. 공공기관이고 저희가 공공의료성을 강조하는 국립대 병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간호사 한 명당 실제적인 환자 수를 제한을 하자라는 거고요. 아 법이 통과되기 전에 중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인 대학 병원들부터 우선 한번 시행해보자. 네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는다면 지금 정부는 가만히 해줄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떠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에다가. 정치적으로 이게 어렵잖아요. 심지어 50%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설득이 돼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선 게 아니죠.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 법을 반려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할 테이블에 앉혀야 할 주인공이 대통령밖에 안 남거든요. 경북대병원 분회와 모든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대통령이 반려를 했고 이제 깠던 거는 간호법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간호인력인권법이거든요. 간호인력인권법. 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깠던 법은 이미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나가리라는 말을 좀 써도 되나요. 다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지금 간호인력인권법은 살아 있어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서 제한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까지는 아직 이번 정부 안에서 만에 하나 된다면 될 수도 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그렇다면 파업의 기회로 이 파업을 하면서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공의료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이 의료진들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공공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계속 떠들여야겠죠. 시민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은 저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기사 보셨어요? 아버지 재산가 49제 지내는데 용 모양의 연기가 나왔다는 뉴스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쳤네요. 진짜. 거의 뭐 조선시대인가요? 너무 즐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무협진 줄 알았어요. 조선시대네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작년에 올해 교사분들 처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듯이 작년에도 간호사 투쟁을 보고서 많은 걸 느끼신 시민들이 많은데 이제는 언론으로 찾아보기 좀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언론 분위기가 그만큼 많이 바뀌어서. 네, 맞아요. 이 인력 부족 문제는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네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저는 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일단 바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불법 의료 금지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죠. 네, 저희 자료로 모아놨던 게 있는데 불법 의료 플러스 갑질이 항상 동행을 하거든요. 네. 그 갑질이라는 건. 뭡니까? 교묘하게 괴롭혀요, 간호사들은. 뭐 이 간호사랑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싸웠다,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언젠이 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보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환자의 혈압을 재는 걸 1시간 단위로 재라. 그다음에 이 환자의 소변량을 1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서 나한테 보내라. 누가 시켜요? 의사가요. 의사? 네. 수의사? 수 말고 의사. 의사가? 네. 의사가 괴롭히는 거죠. 무슨 감정이. 네. 너 힘들어 죽겠지? 그러면 그 힘든 거에 너 죽을 만큼 더 보태줄게. 이러면서 한 스푼 더 얹어주는 거예요. 왜요? 괴롭히는 거죠.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괴롭히는 거라고요. 왜 괴롭혀요? 자기한테 되들었잖아요. 자기랑 언쟁을 했고,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 말에 토를 달았고. 이런 간호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괴롭혀요. 그러면 그 의사가 이런 식으로 한 시간마다 체크할 필요 없는 환자를 계속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간호사는 또 그 행위를 한다고 시간이 계속 축이 나는 거죠. 그렇게 괴롭혀서,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괴롭혀서 숙련 인력이 못 견디고 나가면 자기과 손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간호사들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늘 충원이 늘 된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늘 동행을 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를 근절을 하게 된다면 이 감질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좀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의사 총파업 때는 지난 정권 말기에 간호사들도 동조해서 많이 나와줬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간호사 파업 때는 의사세 안 나오더라고요, 잘. 뭐, 관심이 없던데요. 난 모르겠고. 아, 그럼 파업하니? 이런 것 같던데요. 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뭔가 좀 복잡한 제재 방안을 병원 측이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심심해서 이러는 사람도 나오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협상으로 보장이 되고 부산대병원이 단협으로 이걸 보장을 받았어요. 아, 부산대병원이요? 네, 그럼요. 그때 20몇일 파업을 하면서 이런 의사가 나타난다면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겠다라는 안을 냈어요. 이제 받아냈고. 그렇다면 경북대 병원도 부산대만큼의 안을 따내야겠죠. 그래야지 간호사들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의사의 갑질은 한두 해 됐던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사들끼리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다른 방법이 또 있고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전술을 한다는 거예요. 4년 차가 3년 차에게, 3년 차가 2년 차에게 이런 식으로 전술을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길들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마무시하게 흡폭풍이 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수 간호사까지 같이 항의를 하게 만들어요. 수 간호사한테 나 저 간호사 사과 안 받으면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부분 파업을 한다. 부분 파업을 의도했다고 말해준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직장이고 고도 숙련 인력이 필요하니까 배우는 일도 어려운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일수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이 좀 더 잘 마련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게 불법 의료 근저의 TF팀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의사들을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교육수련과라고 그 과에서 인턴이 들어오거나 하면 계도를 좀 해라. 애들이 초반부터 왔을 때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갑질에 대한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하라고 했고. 이제 올해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진작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슈 단어였어가지고.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 이거 진짜 한다는 건가요? 경북대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이 나왔었고. 이제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부터 시행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서에도 이런 내용이 다 실려 있어요. 이런 걸 좀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그렇다면 병원 측이 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감사에 지적당해서. 경영평가에 지적당해서. 핑계되고 싶을 때. 핑계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노조를 와해시키고 쓸일 수 있죠? 넣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싶은 거고. 올해도 이 노동계약에 대한 걸 저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나서게 될 예정이겠죠. 좋은 개혁이든 나쁜 개혁이든 일단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럼요. 주 69시간제 말실수라고 다시 주어 담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프랑스랑 독일이 이렇게 한다라면서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서유럽이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지켜주지 않는 문화에서는. 그냥 크런치 전용, 야근 전용 법안이 될 텐데 이게. 이걸 아마 도입하면 공공기관부터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최초로 직격탄 맞는 곳들 중에 하나가 경북대 병원이 되겠어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죠. 그러면 가장 당기기 쉬운 안이에요. 이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는. 그러면 너네 좀 모았다가 쉬어. 이러면 모았다가요? 이러면 또 처음에 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한 달 동안 여행 가야지. 나 터키 갈까? 제주도 갈까? 어디 가지?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대체직은 누구죠?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부서에서도 이제 거의 마녀사냥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한 달 갔다고 과장님들 같은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할 때. 지금 경북대 병원의 패턴을 보면 아무도 안 도와줄 것이고. 그럼요. 아니면 수가 괴롭힐 것이고. 그럼요. 저는 반말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죠.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파업은 할 겁니다. 아니요. 100% 받아주면. 늘 얘기해지면 100% 받아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섭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요. 진행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약간 정부를 타는 건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정부 바뀐 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병원 측도 약간은 좀 뗀뗀한 스탠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게 잘 없네요.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럼요. 하지만 전 정부 때보다 조금 더 이상해졌다. 그때도 말 잘 듣던 거 아니었는데. 그럼요. 말씀이시죠? 네. 저 맞다. 그래도 이건 궁금해요. 확실히 이 방송 계속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큰 병원을 아파서 갔다 와 봐야 노동 현장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럼 가야 하는 곳들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죽집 이런 걸 제외하면.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러 다니고. 그럼요. 정말 대학병원의 엑스레이실은 제가 본 가장 바쁜 곳들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럼요. 대한민국에 사진 찍는 데 중에 제일 바쁜 데예요. 그럼요. 네. 7개, 8개 방에서 이분들이 쉬지 않고 인간을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하거든요. 네. 인간을 옮겼다. 인간 옮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 적은 사람이 계속 그걸 해야 되니까 일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느껴집니다. 사람 이름 써 있는 거 이렇게 쭉 보고. 어? 이 인력 스페어 없네? 조금만 눈치 있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어?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바쁜데. 네. 이름이 매직으로, 그러니까 마카로 써 있으면 스페어가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린트물로 써 있고 큰 종이에 딱 붙어 있으면 다른 인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세 명 써 있는데 세 봤어요. 세 명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 휴가 못 가나 봐. 네. 여기는 이제 영상외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당 직원이 들어와요. 사람 수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그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고 휴가를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건 딱 그만큼. 처음에 인워만 뽑아놨어요. 그렇다는 건 실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입장으로서도 아시죠? 내가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했구나. 내가 후다닥 갈아입고 빨리 가야지. 그렇죠. 큰일 난다. 여기서 늦장 부리잖아요. 네. 눈총을 얼마나 무시하게 받아요. 네. 다음 환자한테 눈총 받죠. 맞아요. 맞아요. 빨리 안 나오냐고. 막 난리 나요. 진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더 많은 분들이 왜 포합을 하는지 알아주셨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시간을 후딱 채워버렸습니다. 벌써요? 저기 노조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북대병원은 중구의 시청에 있는 거기. 네. 거기죠. 거기죠. 칠곡에 있는 거 말고. 네. 칠곡을 아시네요. 칠곡 경북대병원이 있잖아요. 네. 길 잘못 들면 그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서울 사람은. 거기 마운틴 뷰가 기가 막혀요. 그렇더군요. 네. 중구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도 파업 때 행사가 있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월 10일 저녁에 저희가 파업 전야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10일날. 네. 그래서 그때 축제처럼 할 예정인데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조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밌게 꾸며놨어요. 그래요? 저는 집회가. 수강노사에게 갈굼당하기 체험 모용이 있네요. 한번 꾸며볼까요? 준비해 주세요. 인기 폭발할 것 같아요. 네. 이거 한 5분 견디면 상품 주고 이런 거. 한번 꾸며볼게요. 문득 도쿄에서 봤던 귀신의 집 같은 거 생각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축제처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10월 10일날. 네. 경북대병원 본교 캠퍼스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공연과 재미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북대병원 외래 아니고 내원 계속 하셔야 되는. 외래 중에서 내원하셔야 되는 분들이 파업 기간에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까? 주의해 주실 거.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응급실에 오시면 돼요. 처리한다. 응급실은 처리한다. 네. 응급실에서 오시면 되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외래에서 아마 조정을 다 할 거예요. 조정을 할 거라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대한민국 대학병원의 외래에 일정 짜는 능력은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그럼요. 저도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 치의 오차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급하시면 응급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시면 돼요. 대처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공병원이고요. 파업을 응원하시고 싶으셔도 당장 어디가 터졌어도 그대로 경보대 병원 가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혜경 조직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너 혹시 병원 가서 과잉진료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싫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문제는 과잉진료하는 병원에 있습니다. 과잉진료할수록 돈을 더 버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남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민영화를 막는 길입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수 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대협력국장 김정곤입니다. 이름은 파업 릴레이 인터뷰인데 가스공사는 파업을 하기로 정해진 건 아니죠? 네. 지금 임단역 교섭 중이고요. 교섭이 끝나면 그런 여러 가지 향후 절차를 보고 파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부에서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니까 파업을 할 것 같습니까? 가스지부가 세 차례 역사적으로 세 차례 파업을 했었는데 파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가스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의 상정,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결정, 임단역을 진행하면서 파업을 결정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스 민영화 법률이 사실은 거의 민주당이 지금 민영화 방지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바로 오셨습니까? 본사가 신서동이죠? 네. 맞아요. 대구에서 바로 오셨습니까? 네. 전기공사 노조랑 어떻게 가스공사 노조랑 친해요? 자주 보나요? 전력공사 그러니까 한전노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상급단체가 지금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한국노총인데 작년에 대전할 때 그때 저희들이 가스 민영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 직수입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담당한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력 민영화를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다. 계속 이제 그쪽 노조의 정책 담당자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 안 나눠보셨나 궁금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런 트렌드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제 생활물가가 공공요금이 오를 때는 티 안 날 때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전기요금을 여름에 올리고 가스요금을 겨울에 올리잖아요. 화가나 봐라 하는 듯하게.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사실은 한전의 적자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 못할 정도의 재무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하루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서 운전자금을 운영한 적도 있거든요. 일간 채권을 쓴 적이 있다. 가스공사가. 그 정도까지 급박하게 돌아간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을 굉장히 지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3월이 총선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어떤 특히 지금 여소야대 이런 지지율도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요금을 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두 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는 불을 봐도 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의 입장을 여기서부터 여쭤봐야 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기업이 쓰는 건 말고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가스비가 오르는 데에 대해서 노조가 무조건 찬성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냥 경영진한테 물어봐도 돼요. 경영진이 내보내는 보도자료를 봐도 돼요. 가스공사 노조의 가스비가 오르는 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작년에 민원총에서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공공요금의 인상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으면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겠죠. 저희들조차도 반대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적자든 미수금이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부담은 누군가 져야 되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거의 100%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지나 미공급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그러면 가스 요금 올리지 말고 재정을 투입을 해서 국가가 책임져라. 오롯이 이렇게 책임져라 이러면 그 재정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요금은 안 올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요금을 올리는데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진적으로 일정 부분 반영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 방안들을 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은 빨리 올릴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집에 가스비 나와 있는 카톡으로 오는 걸 보고 있으면. 2010년대 후반에만 해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한동안 물가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난방비가 그냥 올랐다고 느껴지지 않고 급등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작년 겨울에.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노조에서. 첫 번째는 가스는 이걸 개발을 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큰 금융비용들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금융비용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광구를 개발하면 거의 한 100억 불 정도? 10조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서 하나의 광구를 개발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만 개발 비용이나 이런 금융비용들이 상세되는 거죠. 계약을 수십 년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해야만 그 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가스는 석유 같은 경우는 물성이 달라서 석유는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쉽게. 네.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가스 같은 경우는 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액화시키는데 굉장한 그러니까 액체로 만드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요. 설비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뽑으면 바로 공급하지 않으면 보관비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뽑아서 바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데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생산지에서 바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북쪽이 있기 때문에 석나라 비슷하게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배를 만드는 비용 그걸 또 수송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단기 시장에서는 물량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구를 많이 개발할 때는 가격이 싸지는 거죠. 공급이 되니까. 광구를 개발 못할 때는 가격이 또 급등을 해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엇박자로 한 3년에서 5년 패턴들이 있는 거죠. 고가였다가 그다음에 저가였다가 고가였다가 저가였다가 그런 시장이 행성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야만 이게 가장 싸게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발전하는데도 가스가 도입량의 반 정도는 또 발전용에 쓰이고 반은 난방 그다음에 일반 산업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파업을 처음 했었어요. 2002년이요. 공동 파업을 했죠. 그때는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라고 해서 철도, 발전, 건강보험 그다음에 가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3개사가 공동 파업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민영화 반대. 그때는 민영화의 문제는 이걸 분할해서 가스공사를 3개의 회사로 분할해서 재벌이나 해외 자본에 파는 방식의 민영화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민들의 저항 그다음에 또 노조의 파업 이런 것들로 해서 정부하고의 어떤 회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향후에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국민들도 반대하고 정부에서도 이건 좀 무리라는 걸 자기들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흐르는 민영화 그런 포기 그런 방식으로 왔고 그러면... 2002년이었으면 IMF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려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그렇게 나서고 국민들이 반대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였을 수도 있고. 그때는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로 바뀐... 국민의정부 말이었죠. 그래서 논의도 하고 해서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SRT도 비슷한 경우인데 공공기관은 노선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규의 SR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거의 100% 공적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기업이죠. 공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팔겠죠, 나중에. 나중에 팔겠지만 지금 현재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가스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가스 똑같죠. 뭐냐면 장기 도입 계약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스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직도입 법이 개정이 돼요. 직도입이란 게 뭡니까? 민간이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수입해가지고 들여오는... 제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청취자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수입해 들여오는 과정이 있고. 잠깐이나마 어딘가에 모아두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나 공장 같은 데 뿌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느 과정인 거예요? 가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단... 우리나라는 나지 않아요. 나죠. 나지 않죠. 그래서 해외에서 다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스를 도입하는 도입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죠. 도입하면 돈이 되니까. 도입 자체가 무조건 돈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가스 시장은 쌀 때도 있고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항상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도입을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스 사용량이 4천만 톤 정도 되는데 발전에 25%, 30%를 가스가 또 담당하고 있고 그런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도입을 해야 돼요. 연간 4천만 톤은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는데 4천만 톤 같으면 매출액으로 얘기하면 60조가 되거든요. 60조 돈을 오로지 가스공사만 도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안 그럼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까? 97년도에 직수입이라는, 직도입이라는 법안 개정이 되면서. 여기서의 직이란 기업 입장이군요. 그렇죠. 기업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직접 자기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고만 하면. 뭔가 현물 투자 시장이네요. 기업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너희들이 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는 순간 돈이 되는 거죠. 그냥 허가하는 순간. 손해할 수는 없는 장사. 그렇죠. 무조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은 보통 아마도 재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목돈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처음에 직수입을 한 회사는 포스코에너지예요.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가 사실 민간기업이 되어버렸잖아요. 민간기업이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돈이 된다고 보니까 SK, GS 다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액화초년가스 수송하는 큰 배들 있잖아요. 그거 다 대겹들 거잖아요. 그 로고 받고 그 배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사들이 실제로는 계약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가스 시장은 한전이 전기를 물론 발전, 안 그러면 민간 발전사들이 발전하는 전기를 사서 국민들한테까지 직접 요금을 받잖아요. 그건 한전은 다 하잖아요. 한전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는 우리가 도입을 해서 소비자한테는 지역의 34개 사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입도 가스공사가 하기도 하고 대기업이 하기도 하고 대기업이 해오는 것도 어떻게 하나요? 한전처럼 가스공사가 사주나요? 직접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온 다음에 자기들 탱크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받아보는 요금고지서에 나와 있는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34개라고요. 뿌려지는 건 또 민간이 다 하잖아요. 가스공사 하는 것도 있나요? 다 민간 아닙니까? 민간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데 옛날에는 가스공사가 일괄 다 도입을 해서 필요한 데를 배분을 해주는 방식. 그렇게 하면 사실은 가스요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인을 받아야 되는 공공요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이익을 내고 싶어도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익 자체가 도입하는 원료비에서는 전혀 이윤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투자 보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유효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너희들이 이 정도의 비용을 그다음에 자산을 투입했으니까 이 정도의 이익은 가져가라. 그게 보통 보면 1년에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이 한 3천억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게끔 요금을 설계를 해요.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민간직수입이 도입되면서 2005년도에 55만 톤 전체의 한 1.5% 정도 그 정도 됐었는데 2020년 되면 그게 920만 톤이 돼요. 엄청나게 느는 거죠. 55만 톤이라는 게 한국에서 1년에 수입해 들여오는 사스의 극히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어서. 1.3%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만약에 수입해 오는 물량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4분의 1까지 늘어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다 대기업 거다. SK, GS, 포스코에너지 그런 지금 한 11개 사에 13개 공급체에 지금 직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2020년은 가스 요금이 굉장히 쌀 때였어요. 폭증한 거죠. 갑자기 920만 톤까지 늘었다가 21년, 22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연말부터 가스 요금이 폭등을 해요. 21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더 폭등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거의 원료비가 8배 정도 이렇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민간 직수입사들이 도입을 또 안 해요. 자기들은 손해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고한 물량이. 신고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900만 톤을 수입해 올 겁니다. 올해라고 정부의 공사 측에 알렸다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써야 하는 가스의 4분의 1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건가요? 22%까지 갔던 직수입 비율이 15%까지 줄어요. 그럼 가격은 더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물량만큼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도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를 생산하려면 가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결국 가스공사가 책임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걸 들어왔어야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익 볼 때 이익 본 대기업들이 이익 못 보니까 빠져 있을 때 보게 된 손해까지 다 가스공사가 책임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방망경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고. 책임경영이죠, 이건. 정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자, 봐요. 20년도 920만 톤 얘기했잖아요. 그때 직수입을 주로 하고 있는, 크게 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 SKGS 관련해서 직수입 3사라고 그러거든요. 대기업인데 걔들이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물량이 줄은데도 그만한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쌀 때 계약했던 물량들 있잖아요. 아, 이거 원유 수입해오는 회사들 주로 이런 데서 폭리 많이 얻잖아요. 네, 비슷해요. 이건 돈의 흐름으로 보면 쉽죠. 그 기업들이 벌어간 돈, 그 이상으로 국민들과 가스공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조 2천억이 만약의 경우 직수입 발전사들이거든요. 그들이 7개 직수입사까지 하면 2조 9천억 정도, 3조 정도 되는 돈을. 3조쯤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을 민간이 다 가져갔잖아요. 행제네요, 행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신고 성인 허가해준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공격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미친 소리죠. 그걸 2조, 3조를 그냥 이익을 보게 한다? 지금 난방비는 급등하는데. 만약에 가스공사 사장이 그런 소리를 했다. 조인트, 그러니까 혼납니다. 국감 불려옵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걸 환수하실 방법이 없어요. 원래 민간 직수입은 국민의 선택권 안 그러면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자기들은 가스를 싸게 들여와서 싸게 발전을 해서 전기요금을 낮춰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직수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익 보는 건 민간들이고 오롯이 그 부담은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가스공사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95년도 입사했으니까 29년째죠. 28년, 29년 되셨습니다. 가스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선택권이 있으면 더 좋은 가스로 골라서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선택권이 있을 때? 잡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매년 소비해야 되는 가스는 물론 저희들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국가 계획을 잡아요. 제가 궁금한 건요. 선택권이 생기면 더 좋은 가스라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멍 뚫으면 그 가스를... 나오는 가스는 똑같은 가스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스.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100억 불을 투자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광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가스는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가스를 누가 가져가느냐. 딱 정해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스를 뽑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약간의 조금은 더 융통성은 있겠죠.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여유분은 거의 많지는 않을 거고. 그건 대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싸게 도입할 수 있을 때 싸게 도입하고 비쌀 때 도입하지 않을 어떤 나의 권한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노다지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되게 오랫동안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되게 조심스럽게 만드는 나라이긴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서 광구 계약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IMF를 안 겪었고 여전히 100% 그 사업을 가공이 했다. 가스공사가 했다. 그랬으면 가스공사가 장기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뽑아낼 만한 어떤 괜찮은 광구를 몇 군데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싸게 들여왔는데 어느 날 전쟁 같은 게 터져. 그래서 갑자기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확 올랐다. 러시아가 막 가스를 함부로 잠그고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한국은 노다지죠. 한국의 시민들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가스 가격을 똑같이 내고.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더 큰 경쟁력으로 돌아오고 상대적인 국민들의 부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을 수 있는 돈을 지금 대기업들이 그냥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손해를 봐야만 하고 시민들의 안정성을 지키자면 가스공사가 손해를 봐야만 하고 그 손해를 가지고 이제는 이 릴레인 인터뷰 할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해서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지겨우시겠습니다만 경제지들은 때리는 거죠. 방망경영한테. 임금 함부로 올려준다고. 실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원총에서도 대응을 하고 했지만 방망경영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구체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위용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재무위용기관. 그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 대상이다. 그러면서 자구계획을 내라. 가스공사에도 그런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얘기가 언론의 난방비 폭탄 얘기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가스공사의 평균임금이 얼마다. 벌써 20년째 똑같은 노래예요.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노래는 똑같아요. 심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복지가 어떻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신입 직원들의 연봉이 높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전하고 가스공사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하면 한전은 종업원이 한 2만 5천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가스공사는 매출액이 지금 한 5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건 이제 IMF 전후에 있었던 부분 민영화의 영향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가스공사의 거의 대부분이 설비예요. 설비. 인력으로 어떤 재활을 창출하거나 매출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장비로 다 이렇게 가스 배관이나 안 그러면 설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3천 명, 4천 명 해도 1억 된다고 해도 한 3천억,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0.1%도 안 되거든요. 55조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게 인력 감축.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자동화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있는 현장일을 감축하라.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작년에도 한 80명 정도의 정원을 줄이면서 현장일을 감축하는 그런 방안들, 인력을 없애고 자동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로 해서 구조정안을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80명 감축해야 1억 잡아도 80억이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9조 정도의 미수금, 그러니까 적자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대기업들 이번에 벌어간 3조가 만약에 가스공사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수십 년 이대로 유지해도 되겠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허점이긴 한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조사도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이잖아요. 요금을 올리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이게 어떤 정부의 부담이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고 정치인의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조차도 이 부분은 요금으로 다 증가할 것이 아니라 세금의 감면이나 재정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조차도.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쪽에도 요구를 했었고 정부에도 계속 국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세금을 보면 개별 소비세라고 옛날 이름은 특별소비세예요. 특별소비세가 민생연료라고 얘기하는 난방비에 지금 부과가 있거든요. 특소세가. 특소세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게 4만 그러니까 톤당 4만 2천 원이에요. 톤당.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발전용에는. 안 붙어요? 아니요. 더 싸게 붙는 거죠. 더 싸게 붙는 거죠. 그거는 전기하고도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웃겨요. 이거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톤당 발전용은 1만 2천 원이에요. 발전용은 1만 2천 원. 민간. 민간 4만 2천 원. 4만 2천 원이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흔히 얘기해서. 난방이 특별소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금의 정신은.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이게 천만 톤 정도 돼요. 3만 원 정도 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서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 거죠. 매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입 부과금이라고 있어요. 세금이 있는데. 1년에 한 5천억 정도. 5천 5백억 정도가 거쳐져요. 수입. 여기도 보면 도시가스는 톤당 2만 4천 2백 원이에요. 네. 그 발전용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입니까? 3천 8백 원이에요. 8분의 1, 9분의 1. 이게 발전도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전은 필수세고 난방하고 있는 가스는 그런 필수세가 아니냐. 그건 사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세금을. 전기하고 비슷한 게 주로 민간에게 가혹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게 가혹하다고만 하면 화가 나고 말면 되는데 실제로 돈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업한테 이렇게 우호적이라는 건 사실상 국부를 기업이 일부 가져간다고 해석하는 게 저는 경제학적으로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이 집에서 가정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산업용이나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전기 사용이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발전용만큼의 도시가스용도 세금을 낮춰주면 1년에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것만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든 장기적으로 모으든 이렇게 하면 10년만 모아도 5조, 6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년 연말 기준은 9조, 올 상반기 기준은 15조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요금을 일정 부분 폭등시키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오늘은 민간에서 모르는 상식들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안 내고 미루는 집에 전기를 못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왜냐하면 그건 국가가 할치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가스도 미수금에 대한 그런 원칙이 있죠. 민간에 대해서. 시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맞다. 최종적으로 고지도 받고 걷는 건 민간기업이죠. 민간이죠. 민간기업들은 지만들 막 끊어도 돼요? 법 없어요? 옛날에 세 모녀 사망사고 때문에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전기도 함부로 못 끊고 가스도 함부로 못 끊어요. 못 끊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최소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 국감 자료인데 체납 행황이 나와요. 나오는 게 웃긴 게 뭐냐면 2018년도에 83만 건이었어요. 83만 건. 네. 19년도에 82만 건. 점점점 줄어요. 2020년도에 65만 건이에요.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년도에 더 줄어요. 53만 건으로 줄어요. 그런데요? 22년도 작년도에 늘어요. 55만 건으로. 줄어들다가 늘어났어요. 줄어들다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힘들구나.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추세는 체납 자체가 주는 추세인데 작년,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건수가 느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 이게 보통 공장이 아니라 민간인 거잖아요. 방금 알려주신 건수가. 민간이 가스 미납이라는 건 산자위의 문제가 아닌 수준인 것이 극빈층을 보여주는 척도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저도 집에서 가스무직 직원이 도시가스를 할인해 주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없어요. 없는데. 진작에 경제지에서 구겨놨겠죠. 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특히 노조 간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도시가스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가스를 사용을 최소화해요. 거의 안 터는 거죠. 그런데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추워요 날씨가. 그런데 저는 건강하니까 가능해요 그게. 참고 참고 예를 들어서 파카를 입고 집에서 자고 이렇게 침낭을 입고 듣고 자고 안 그러면 슬립바를 신고 다니고 난방을 거의 바닥난방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스 난방은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온수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물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몸이 더 약해지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가스비는 가난의 비용으로 갑자기 더 높게 돌아오게 되는 걸 거예요. 그 위에 또 소득이 낮으면 그 비율이 확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줄이려고 해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 다음 여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발전의 25%, 30%를 가스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파업 현장에서 공공신호조 공기관사업본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거기에는 또 이제 아들하고 둘이 산대요. 아파트에. 그런데 여름 되면 아들 보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있지 말아요. 카페 가서 공부하든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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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난방이든 냉방이든 이것은 참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권이에요. 진짜 생존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원료비가 폭동을 해서 대외적인 문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비용이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들, EU의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2020년 이후로 해서 38초를 지원을 했어요. 전기하고 가스비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건 보통은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요금상한제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데. 네. 요금상한제 그다음에 요금 인상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58조. 독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88조. 그다음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은 우리하고 지금 경제금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은 다 민영화되어 있어요. 모든 게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조차도 정부에서 동절기 3개월 동안은 누배당 30엔을 지원했어요. 지원한 게 그게 금액으로 하면 10조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부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가소공사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기부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가소공사는 지금 자기들도 일수 쓰는데 무슨 가소공사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 가스가 도입된 지가 86년부터 하면 거의 30년, 40년. 돼가요.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금이나 이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하나도 없은 거죠.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기금을 마련해요.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도 하고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스는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준비된 기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스도 화석연료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 천혜가 수급 계획을 보면 보통 한 15년 이렇게 계획을 잡거든요. 장기 계획을. 국가 계획을 잡는데 전체 물량이 점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4,300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15년 후 2036년 되면 한 3,600만 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줄 거다. 그 제로를 목표로 줄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50년 탄소중립을 맞추면서. 그럼 그때까지 가스공사가 뭘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환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든지 뭐든지 간에. 지금 재생에너지도 보면 민간이 다 이제 민간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민간이 다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적기관이 없어요. 통합된 공적기관이 없는 거죠. 저희들 전임사당이 있을 때는 수소공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고. 알고는 조건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장기적으로 에너지 재생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죠. 없는 이유가 민간이 다 할 수 있다. 민간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의고 그런 정책적인 흐름 그렇게 갖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책 자금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요즘은 작은 공장이나 작은 집 옥상에도 태양광 많이 하고 그거 관리해주는 민간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왜냐하면 기술 혁신을 바로 공기업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만 그 회사들도 해서 만들면은 한전히 사주잖아요. 결국 어느 새로운 기술을 돈을 집행하고 이걸 채용해서 앞으로 뭘 해보자라는 통합적인 연구를 하는 일은 공기업이 하면 좋은데. 그런 일을 할 곳은 에너지 공기업들이고 에너지 공기업들은 해외에서 아까 알려주셨다시피 기금이라도 좀 모아놓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 말고 또 무슨 에너지를 공기업에서 맡아서 해야 될지를 하는 일을 준비하려면 돈인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세금에 붙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제안했다시피 최소한의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의 세금을. 비슷하게 가면서 남는 세금을 지금은 한절의 석자나 가수공사의 미수금의 문제가 급박하니 이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돈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기금을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자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만약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물론 지금 정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스에 붙는 세금을 다른 데 쓸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문제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겠다고 정부가 생각을 하면 그 돈을 계속 모은 다음에 대기업들에 비해 앞서서 다른 광구만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가스비 걱정을 많이 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더 나아가서는 ESG 전화한도 국가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제가 말한 대로 안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죠. 국장님도. 가스를 당장 대체하지 않을 거고 한국은. 다른 나라 다 비슷합니다만 앞으로도 한동안 많은 시민들은 난방비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제 협상을 해보시면 사측이 기본적으로 기재부나 산자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쪽의 위에서 받아 듣고 오는 메시지들을 전할 거 아니에요. 노조에.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금을 낮춰줄 거라거나.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실 여당 입장.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입장이 정부의 산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스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제가 섣부른 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이 끝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패배하든 승리를 하든지 간에 총선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고 나머지 부분의 정책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개별 소비세나 이런 것들은 특별 소비세로 칭해지는 개별 소비세나 그런 것들은 수입차나 골프채나 이런 쪽에 그런 게 맞죠. 맞는데 피수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난방비. 그러니까 난방을 위해서 들여오는 가스에, 천연가스에 부과한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거는 입법치지 맞지 않고. 노조의 중요한 제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스에 붙는 소비세만이라도 최대한 감면을 하면 없애거나. 그걸 지금 있는 요금 인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되면 피치 못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으로 해서 유가가 폭등을 하니 가스비가 내려갈 리는 사실 난방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제일 좋은 건 가스비가 내려가서 우리가 원래 들여오는 그 가격보다 더 내려가서 요금을 그렇게 되면 요금을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좋은 건 싸지는 거지만 국제시장에서 당장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 최소한의 발전용 정도의 세금 정도의 인하만 하면 지금 난방비 폭탄 이 정도까지의 부담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겠죠. 최근에 여당이 내놓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입니까?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하죠. 참 어이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작년에 가스 도입하는데 폭탄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위험하잖아요. 수급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기도 생산 못할 정도의 가스 도입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자원안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원안보특별법을 여야가 입법 발의를 해요. 자원안보특별법. 네. 거기 내용을 보면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비축을 해라. 비축을 하려면 지금 비축 업무가 없는, 직수입업자는 비축 업무가 없어요.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너것들도 이익만 보지 말고 비축해라. 대기업들도록? 그렇죠. 왜 그러려면 너희들이 계속 보면 쌀 때는 들여오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의 수급 부담을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대기업도 가스공사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럼 거기까지는 그럴 듯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민간, LNG, 직수입업자들이 협회를 만들었어요. LNG, 직수입업자들이 협회를 만들었다고.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의 상검 부회장이나 이런 자리들이 산업부에 있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죠. 자세히 해주세요. 퇴직관료들, 실장, 안 그러면 차관급 이런 사람들이. 산자부에. 산자부에 있던 놈들이 오는 거죠.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네, 와서 로비를 하는 거죠. 산업부 가서. 전관들이. 네, 좋다. 그럼 비추공사 가져갈게. 그럼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2002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가스의 민영화의 방법들이 분할 매각이었어요. 도입권도 주고 그렇게 판매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들이 직수입하면서 너희들 필요한 물량만 해라. 시장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입하는 건 좋아. 너희들이 사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건 좋은데 그걸 덜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걔들은. 지금은 하나의 회사가 수입과 판매를 같이 할 수는 없게 돼 있죠? 절대로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가스홍수자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내놓으라고 한 거죠. 제3자한테 자기들 도입을 해서 물량이 남으면 제3자한테 판매하게 해달라.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그럼 이런 식이잖아요. 민간에 간다는 건. SK가 들여온 SK이노베이션이 들여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통해서 들여오는 가스를 SK이노베이션의 이름으로 민간에 팔 수 있게 한다면 하나의 동, 하나의 면이 보통 하나의 가스회사랑 거래를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민간은 선택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신도시랑 계약을 해서 거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간 뒤에 입주한 시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긴 가스비가 3배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사를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만 가스비 비싼 데가 되는 거예요. 가스는. 그 말씀인 거죠? 특이한 거죠. 가스는 쉽게 얘기하면 배관 연결하면 무조건 써야 돼요. 네. 그렇죠? 선택이 어디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해서 도시가스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회사의 배관을 또 써야 되는 거죠. 배관이 다 전국 배관이 저희들이 고압 배관으로 해서 도시가스 주면 소매 배관은 도시가스에서 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가 대구로 갔어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대성에너지에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소매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는 100% 가스공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돼 있죠.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K가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을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선경이 재벌이 되게 된 도구도 이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국가의 통신사업을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갈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 사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통신비 한 사람 휴대폰 비용 내는데 한 달에 얼마 쓰나요? 10만 원. 그거랑 비슷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냐면 SK가 웃기는 게 도시가스 회사의 34개 중에 8개가 지금 SKENS라고 SK 계열사예요. 이미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SK에서 도입을 하잖아요. 제3자 판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SK가 소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매를 하면 결국은 시장 질서가 그다음에 나머지 공적 영역에 있는 가스 공사의 도입권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럼 거기 파이프라인 타고 있는 그 지역의 시민들만 국가의 다른 시민들보다 좀 더 춥게 사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수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싸게 도입할 수 있는 직수입업자들은 싸게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 정부 통제를 안 받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도입하든 비축을 하든. 그게 민용화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가스 공사는 들여왔으면 팔아야 돼요. 가스 공사는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4천만 톤 이렇게 얘기하면 4천만 톤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민간에는 원가 이하로 넘겨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참. 왜냐하면 공사는 이득 보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의무만 있는 거죠. 책임만 있는 거죠. 그런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하다가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보통 우리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전은 1킬로와트만 부족해도 전국이 정전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 발전에 쉽게 얘기하면 원전 가동 기저에 깔려 있는 수력 그다음에 석탄 이렇게 발전 계속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 1킬로와트는 거의 대부분 가스가 담당해요. 왜 그러냐면 가스는 기동이 쉽거든요. 금방 이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발전이 쉬운 연료다. 네. 발전이 제일 쉬운 연료가 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의 물량이 최고 높은 가격의 전기를 만드는 최첨단이 가스예요. 가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량이 국가적으로 보면 딱 정해진 거죠. 그걸 만약에 도일 못한다. 만약에 민간이 안 해서 도일 못한다 이러면 전기 자체가 완전히 끊기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가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3.8불 정도. 그런데 22년도에 34불, 40불 되더라도 열려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가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평균으로 우리는 또 원료비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수금을 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오롯이 국민들이 향후에는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직수입의 문제는 공용화를 시키든 어떤 폐지를 시키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원안인데 지금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당 안은 정반대니까요. 계속 확대하는. 미용화 확대의 일로. 직수입을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게 그대로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3G 시장 전부 다 민간기업이 휴대폰 시장 다 장악했다고 해서 그때쯤 되면 언론은 더 이상 그걸 비난할 수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광고비로 먹고 살게 되니까 번드리란 광고만 내보내주지 한 사람에 10만 원씩 내게 된 이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할 능력이 없어져요. 가스도 완전 민영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예쁜 에너지 기업들 광고가 줄창 도배를 하고 그 덕분에 관련된 비판 기사, 민영화 비판 기사들은 사라질 테고 여당 안대로 되면 그럴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파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법안이 결국은 장원안보특별법에서 그런 얘기가 되어서 민주당이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뺄 것 같고 그 조항을 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SK가 울산 중심이거든요. 울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도시가사업법 개정안을 냈어요. 내용은 그게 누락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장원안보특별법이 아니고 도시가사업법에 직접적으로 개정하겠다 해서 개정안을 냈고죠. 의지가 대단하군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내년 총선을 보는데. 그러게요. 지금 파업도 중요한데 내년 총선 결과가 훨씬 중요하네요. 이기면 바뀔 수 있겠네요. 그 개정안은 아까 얘기했던 민간 LNG협회가 내밀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민간 재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치는 돈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얘기는 올해가 아니고 준비를 한다면 내년 가스지부가 세 번의 파업을 했거든요. 세 번의 파업을 했는데 2002년도는 분할 민영화 반대. 그다음에 2013년도에 파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수도권 순환파업이었거든요. 그때도 한나라당의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게 지금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3자 판매를 직수입자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법안을 도시가사업부 개정안을 내어서 그걸 반대하고 국회에 가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순환파업을 통해서 결국은 그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됐거든요. 폐기가 되면서 파업을 적고 그렇게 정리한 측면이 있고 2016년도도 똑같은 거예요. 16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성과의 봉지하고 같이 엮여서 같이 파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박근혜 탄핵되면서 없어진 거죠. 지금까지 없어진 건데. 어찌 보면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막았네요. 맞아요.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스러운 거는 도시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 같으며 사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옛날에 직수입을 만들 때도 석유사업법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쪽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직수입이 있네? 민간이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이런 법 개정은 다들 알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접 공략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왜 민생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공공운순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김정곤 대외협력국장이었습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한 번도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 치약. 민주노총 공공운순호조 국민연금공단지부의 오종원 정책위원장이 XSFM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날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인터뷰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시간이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다른 언론 매체에 보도될 때 보니까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직함이 나가던데. 공단 직원이 딴 일해도 됩니까? 제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노조 전임자로서 연금행동의 행정지원가 부분을 국민연금지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영리사업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국민연금의 위원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어요? 저는 2011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이제 13년 차예요. 11년 4번. 노조에 처음부터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때 굉장히 좀 관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좀 약간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아무런 학생운동이나 이런 경험 없이 입사를 했는데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가입하고. 아, 입사한 날? 네. 입사해서 이제 지사에 배치 받아서 지사로 간 날 바로 가입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직원들이 조끼를 입더니 회사를 일과를 마치고 회의실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따라갔더니 가서 이제 간단하게 노래를 하는데. 교회 처음 갔날 얘기 같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대학 때 안 배웠으면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네. 저는 그 노래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정책위원장이 되셨어요, 지금은? 네. 이번 정권 들어와서 달라진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합시다. 보통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이 회사 대빵은 이사장이죠. 이사장으로 많이 옵니까? 원래 그런가요? 이제 한 13년 계셨으니까. 꼭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공공기관의 이사장은 논공 행상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자리가 배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고위관료가 온 적은 지난번 이사장하고 이번 이사장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현 김태현 이사장이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이더라고요. 네. 네. 이 사람 와서 뭐 달라진 점 있습니까? 직원들은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갑자기 커피를 빼지 않는 이상 딱히 느껴지지는 않고 피부로. 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이 사람 부임할 때 출근 저지하셨잖아요. 노조가. 네. 저는 그 사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본사 입구 차 들어가는 자리에 김태현 이사장님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있고 앞에 노조가 쭉 나가서 출근 못하게 하고 있는 사진. 아, 네. 별로 달라질 거 없다면서 출근 저지 왜 하셨어요? 노조가. 지금 현재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당시에 국민연공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는 예보호사장이었어요? 네. 노조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계약, 사정연금 활성화 이런 것들을 공언하면서 공정연금 축소, 사정연금 활성화로 국민연금 제도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력상 국민연금과 아무 제도 연관성과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전문성을 찾기 어려운 기재부 모피아 출신 이사장을 임명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조에서 연금을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연금 제도를 거의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모피아 출신 인물을 이사장으로 무리하게 임명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사람 용산하고도 임명이 좀 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도. 네. 기재부에는 금융라인하고 예산라인이 있는데 이분은 금융라인 쪽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조에서 많이 반대했던 것은 이런 제도를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 쪽 인물이 와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금융 쪽의 영향력과 사적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구축을 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쪽 라인들은 공무원 끝나면 사금융에서 큰 돈 주고 모셔가잖아요. 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더 큰 물고기일지도 몰라요. 사금융 입장에서는. 그럼 제일 큰 물고기가 된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는 건. 노조의 어감은 뭐랄까. 기분 나쁘다 이 사람. 들어와서 뭘 할지 모르지만. 뭘 할지 알기도 하죠. 불안하다였죠. 그래서 기금은 사실은 그전에 삼성물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까지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민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얘기하신 거고 이건 좀 이따에 한 번 더 여쭤볼 거고요. 언젠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에 계신 분을 모셔놓고 이런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아마 못할 거예요.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방송에서 되게 여러 번 말씀 드렸던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금 상품류 수익도 비교해보고 고소득층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투자 가치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숫자로. 이런 걸 해보면 저는 지금 달려들어서 국민연금의 악플다는 시민들이 저는 막연한 공포 같은 마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언젠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미디어한테 국민연금이 물어 뜯기 좋은 사냥감이었던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민연금을 개개인이 욕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메이저 미디어들도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명 유튜버들도 지속적으로 때려요. 그 사람들은 공짜로 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미디어에서 공격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출처가 어디일지에 대해서 노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일까요? 사금융일까요? 네.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신년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하는 부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신리파가 있고 신년파가 있어요? 네.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을 때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이름을 한경협으로 바꾼 예전에 정경련 산하의 한경연이 있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거기가 2022년 1월에 90년생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러졌어요. 90년대생은 한 푼도 못 받아. 네네. 실제로 지금 30대가 막 된 시민들이 그거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꽤 있을걸요? 성공한 거예요? 황보가 홍보가? 네네. 그리고 그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이 70% 폭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대면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아무 관념도 없을 때인데 그때 연금을 많이 가입했다는 건 누가 겁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 쉽네요. 그 겁을 줬은 사람들은 사연금이죠. 네네. 여러분 불안해요. 그리고 그걸 말을 대신해 주는 건 당연히 한국경제연구원. 그리고 한국연금학회랄지 이런 학회들. 이름이 딱 광고받기 좋은 이름이네요. 한국연금학회. 네네. 그리고 조중동이랄지 경제신문이랄지. 거기는 직접적으로 광고 장사를 할 테니까 사금용하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연금박사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제가 지금 짤을 보고 있는데 유튜버한테 광고 주는 건 일도 아니죠. 사연금 입장에서. 금투사 입장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금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 직접 홍보. 설계사예요. 이분은 이렇게. 이분 멘트가 그렇죠. 국민연금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면 개인연금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는 거죠. 전제가 잘못됐네요. 국민연금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면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리고 들 거면 저를 통해 드세요. 그렇죠. 아 아니 직접 수혜자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투자 자문 유튜브나 경제 채널 TV 같은 거 볼 때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홍보하는 주식 안 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저 사람 저거 작전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히 그거죠 지금.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신념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돈도 못 버는데. 이걸로. 뭐 예전부터 이제 있어 왔는데 이제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일전 측면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민연금에 대해서 재정안정론자 노후소득보장론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재정안정론.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범 문형표가 1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피아의 얼굴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윤석명 박사나 그리고 지금 오건오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적인 측면에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건오 박사는 우리 아까 녹음들어 오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의당 지난번 대선 캠프에서의 공약을 만드는데 연금 관련된 것을 집중해서 만들어졌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된다는 게 정말로 독특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네요. 네. 지금 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14년에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했었네요. 연금학회가 보험업체 주도 연구단체다. 네. 그 어떤 후원이나 지원을 많이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으면 재정안정론이라는 방패를 들고 재정을 덜 쓰게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사람들 주머니에서 더 걷어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사연금을 드시라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닌 이상 보험업체 주도 연구단체가 이런 연구를 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맞아요. 2년 전에 보수 언론이 한 번 이 트렌드가 되는 기사 제목을 쭉 한 번씩 뿌리고 반복하고 돌림노래 부를 때가 있는데 21년에 이랬던 적이 있었죠. 현 국민연금 제도는 사실상 다단계 사기. 네. 그리고 폰지라 그러고. 당시에 연금학회장이 대표적인 재정론자인데 중앙일보에서 이 내용들을 열심히 보도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리셋코리아 연금분과라는 걸 만들어서.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뭔가 언론사 산하의 연구단체 혹은 전문가 단체 이런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알려주신 윤석명 씨. 네. 윤석명 박사가 연금분과 위원장으로 있고. 이번 5차 재정계산위원회나 그다음에 국회에서 꾸려진 연금특위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 남재우 박사나 그다음에 양재진 교수 오건우 박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로 오건우 박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해서.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때 인사혁신처장을 했던 사람인데. 박근혜 정권 인사혁신처장. 삼성맨이고요. 삼성맨 출신? 네. 아니 박근혜 정권 사람이고 탄핵당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생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 중앙일보에는 이런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돈을 들여서 기자들과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학회 같은 것을 꾸려서 국민연금 재정 문제에 부각을 시키면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경제지 기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랑 세미라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리세코리아 연금분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지급불능성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중앙일보 자체도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참가하는 신문으로서 재계의 입장들을 많이 대변하는 신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의도하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지난주부터 JTBC가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중앙일보 JTBC 노조에 난리가 났어요. 창사할 때부터 뼈를 묻어온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면서. 본인들이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수호신 같은 매체인데 자신들의 노동권을 철저히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 점이 독특하더라고요.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알고 있어요. 중앙일보와 JTBC는 기본적으로 삼성 계열사의 나팔수 역할을 본인들도 모르게 합니다. 잘 알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일정 지원을 받고 연구와 세미나를 수행하는 학자들이라면 자신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어놓아야 할지도 처음에 명암받는 순간 알았을 거예요. 이분들은 쭉 말씀해 오신 대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해서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따로 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사용금 드세요를 권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정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살짝 이 얘기하셨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국민연금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배구조 개선 같은 무슨 작업을 합니까? 이번 재계에서 자본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재계에서. 그런데 현행법대로면 재벌이 여기서 더 이상 껴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이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천조를 돌파를 했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많은 부분들은 위탁 운용이 되고도 있고요. 핵심적인 국민연금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배분에 대한 결정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취지하에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꾸린다라는 것이고요.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은 검사를 넣었고요. 전문가가. 돈이 잘못하면 벌을 주나요? 수사를 하고. 상근 전문위원으로 기금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저희들은 우려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가라고 쓰고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기금 지배구조를 지금 현재는 가입자 대표성을 존중해서 재개도 들어가 있지만 노동자 대표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가입자 대표 위원들을 다 줄이고 내는 사람의 쪽수로 보면 연금을 내시는 분들의 쪽수로 보면 월급쟁이 대표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줄인다고요? 이들의 취지는 가입자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을 없애고 전문가로만 꾸리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전문가라는 말에 어감이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일단 먼저 시행을 했던 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가입자 추천 위원들을 줄이고 복지부가 전문가 단체들한테 위원 위촉 추천을 받아서 복지부가 3명을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총 9명 중에 원래 가입자 대표 6명인데 그걸 3명으로 줄이고 3명을 복지부가 선정한 전문가 단체의 인원으로 채우는 것을 1차 기금위 때 이미 규정을 바꿔서 그걸 시행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원하는 인사들을 더 많이 꽂아내리겠다 정도의 태도가 읽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기금운용 발전 전문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리거나 아니면 가입자 대표가 있는 지금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사실상 허수아비 위원회로 만들고 다시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꾸려서 자본 쪽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재계 출신의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개념을 지극히 불신하는 편인 게 특히 어떤 분야에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돈 걸린 문제에 있어서 특정 계층,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부른다는 건 사실상 그들 개개인의 돈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돈 걸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또한 그냥 개인일 뿐이잖아요. 나한테 돈 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들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당연히 해야죠. 수천만이 붙는 기금인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제가 적어도 아는 선에서는 공적 기금은 많은 나라, 많은 외국의 지자체들이 운영회의 같은 거 하는 거 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사람들이 안 봐도. 그건 투명성이 최고의 전문성이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정부가 지명할 수 있는 사람, 재개인사 이런 사람들 위주로 바꾸어 놓으면 그리고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중요한 회의들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입자 대표들이 있는 위원회에서는 기준 포트폴리오라는 것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국민연금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국민연금의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하는 게 자산배분인데 자산배분에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대략 얼마 정도로 하겠다는 것만 기준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 위험 자산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것만 정해놓으면 나머지 세부적인 주식은 얼마, 채권은 얼마, 대체 투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중기자산배분을 지금은 이것을 기금운영 본부로 내리거나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 가입자 대표들이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 자산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지금.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됐을 때 그들이 과연 공개를 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왜 어떻게 투자했는지 이유를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결정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 기금본부로 중기자산배분의 권한이 내려갈 경우에는 기금본부가 그런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본부로 중기자산배분이 내려가면 기재부의 영향력에서도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환율이나 이런 채권 이런 것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자산배분에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꾸 안정성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수익률, 쉽게 말해 국민들 입장에 소득대체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기재부의 입김이 더 커지면 앞으로도 계속 재정안정, 재정안정 이러면서 사람들의 소득대체율, 즉 수익률을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정에서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자 어디다 하자라고 논의하는 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위험 자산에는 얼만큼 붙고 안전 자산에는 얼만큼 붙고 계란을 여기 몇 개 두고 저기 몇 개 두고 논의하는 거. 이거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과정과 논의가 투명하지 않으면 딴 주머니에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거든요. 게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수익률을 높여라는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야바위 좀 더 해라! 라는 걸로 읽히잖아요. 이러면 우리 지금 앞에 했던 얘기 다 소용없고 손해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 자산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항구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크지 않은 이윤이라도 내는 것 그건 다시 말해 손해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도 안 말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전하지 않은 자산에 막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기금을 지속적으로 0.51%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려면 위험 자산을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20%, 30%, 최대 50%씩 깨지는 그런 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안 알려주면 최대 어떤 고위관료 출신들이 여기에 지배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손해가 났을 때 몇몇 개인한테 이득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국민연금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개개인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측해보자.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전문성이라는 탈을 쓰고 사유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재개들의 접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사장도 사실은 공단 기금운용본부 내에 지배구조 개선 자문이라고 예전에 없던 이상위원회 같은 거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사장이 10명 위원을 다 임명하는... 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정치 전문용어로 거수기라고 하죠. 네네. 그쪽에서는 전문가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삼성물산 사태도 발생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수탁자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내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죠. 기금운용본부에서. 원래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밀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상 밀실에서 합의 본 것처럼 돼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줬으면 절대 할 리 없는 큰 손해를 봐가면서 대기업을 밀어주는 짓을 했다가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방식을 지금 새 이사장이 도입하려고 한다. 국민연금노조도 파업을 한다고 제가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 파업할 이유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네요. 네네. 제도계약과 기금계약 이런 것들을 막아내서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저희들은 파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깥 메시지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유를 다 이해해버렸습니다. 공공우선호조 국민연금지부의 오종원 정책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신 거 나오신 시간 안에서 궁금한 걸 좀 여쭙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국민연금과 사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20대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위험자산도 투자 보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때가 나중에 가서 배워라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자본으로 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50, 60대인데 이런 거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이제는. 50, 60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말해 우리가 TV 광고 맨날 보는 사연금들하고 국민연금과 수익률은 어떤 차이가 있나? 비교에 앞서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국민연금은 수급권을 드리는 제도예요. 수급권. 그리고 사적연금은 적립금을 받는 제도고 적립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불려서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노동생산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생산물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자원을 노후 은퇴세대가 분배를 받는 어떻게 보면 권리에 대한 문제고 사적연금은 내가 낸 돈을 적립해서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은 거버넌스가 하는 거니까 커뮤니티가 다루는 일이니까 현 세대의 생산성에서 그만큼 돈을 집어넣고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든 키워내면 그 다음 세대가 산출해내는 가치를 그 전 세대가 같이 누리는 정도라면 사연금은 그냥 내가 부은 만큼 사연금 회사에서 생보사에서 광고하는 대로 불려올게요. 라고 얘기하면 불려온 만큼만 받는 들어오고 나가는 루틴이 다르네요. 어떤 사람들은 국민연금 낸 것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낸 것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GDP가 한 300억 달러 이렇게밖에 안 됐고 2010년대가 되면 1조 3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몇 십 배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났고 경제력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70년대에 자기가 낸 돈으로 예를 들면 10년대 돼서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낸 돈만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물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공정연금 자체가 낸 돈만 받고 이런 사적연금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비교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럼 그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사적연금은 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부었다. 그랬으면 그때의 물가와 그때의 경제력에 내가 맞춰 낸 돈에 맞춰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조금 손해일 가능성도 높아요. 이렇게까지 경제가 빨리 발전한 나라라면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가 2025년부터 받는다. 그럼 2025년대의 경제상황에 맞춘다. 어느 정도? 네. 그게 다르군요. 이해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일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금 우리가 국제 비교하는 OECD의 기준으로 보면 38년 가입했을 때 우리가 31.2% 보고 있고요. 31%요? 그리고 사적연금은 이번에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거는 보험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발표한 거라 어떻게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부풀렸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이 13%, 개인연금이 8%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연금 8%, 퇴직연금 13%. 이 소득대체율이라는 건 내가 생애 주기에 노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벌어드릴 수 있던 돈에 비해서 월급이라고 치는 게 제일 적당하죠. 예를 들어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소득대체율 31.2%의 연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그건 31만 원인 건데 사적연금 퇴직 13%라는 건 13만 원, 개인연금 8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둘이 합쳐도 21만 원.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제도의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얼만큼 투입하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국민연금은 고갈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은 제도 내적으로 보면 낸 것보다 많이 주는 그런 국민들한테 많이 들여서인데 사적연금은 수익비 1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거는 더 많이 주면 회사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충격적이에요.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수익비 1, 즉 100을 냈을 때 100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수익률 이런 측면은 있겠지만 원래 제도 설계 자체는 낸 돈을 운용해서 그걸 수익금 해서 그걸 나눠서 받는 것이지 그걸 초과해서 받으면 회사에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칙만으로도 이미 국민연금과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 냈다 받는다는 건 똑같으니까 국민연금과 사연금은 비교할 수 없는데요?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달라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 신중해 주세요. 네. 이후에 조사한 내용 중에 상품 수익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알려주세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상품 수익률 비교.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수익률이라는 게 딱히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시스템도 다르고.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해서요. IRR이 뭐예요? 이 제도가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걷고 나중에 연금의 평균 수명에 따라서 받는 연금의 총량이 있으면 이 두 가치를 다 비교 시점의 가치로 만든 다음에 급여가 낸 것보다 많이 받으니까요. 이 급여에서 낸 보험료를 빼면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낸 돈을 얼만큼 수익률로 굴렸을 때 이만큼을 수익금으로 만약에 그걸 채울 수 있으면. 수익이 나오면.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똔똔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똔똔을 만드는 부족한 보험료를 채워서 똔똔으로 만드는 수익률이라는 것을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5차 재정계산 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 가입자 그러니까 평균 소득 가입자 기준으로 연평균 6.5% 예를 들어 20년 받는 사람 기준으로면 6.5%를 복리로 운영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볼까요? 국민연금이 6.5%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채워야만 한다. 네, 복리로 6.5%를 채워야 한다. 복리로 6.5% 하위 가입자면 더 늘어나야 되고. 네, 복리로 30년 받는 경우에는 10%, 20년 가입한 사람은 12%, 30년 가입한 사람은 10.3%. 그러면 법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어떤 겁니까? 공단의 입장에서. 이거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니까 국민들에게도 이거 채워진다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런 걸 수익률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도달한다? 지금 낸 돈으로 약속된 급여를 드리려면 이 돈에서 이 정도 수익이 돼야 이 똑같은 돈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상의 수치고요. 네, 이론이군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하금융으로 넘어가 보죠. 연금저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수익률을 2018년부터 2021년도의 수익률들을 보면 한 2.79%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이것도 쉽게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만 국민연금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수익률의 절반이 안 돼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복리 수익률은 아닐 거고요. 복리도 아니고,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KB선보, DB선보 등 4대 연금저축의 10년 수익률이 연평균 1.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사가 보도가 됐었고요. 연금저축 10년 수익률이 연평균 1.5% 이하라면 자세한 번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제로에 가까워요. 제가 틀리게 이해한 건 아니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는 난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소비자연맹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도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 수익률이 수수료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는 게 고갈론 같은 얘기 많이 한단 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런데 사금융은 사기업이잖아요. 망하면 끝이에요. 저는 국가가 망할 확률보다 사기업이 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불안은 똑같다 정도만이라도 놓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건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인. 그렇다면 경제지에서는 독자의 살림을 걱정한다면 이 사연금 저축 수익률이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인데 이걸 허구헌 날 때리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국민연금은 이제까지 없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있는데요. 다행히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더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시간이. 조금 있어요. 있으면. 사실 관련해서 개인의 수익비를 보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보험료가 들어가고 기금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급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 그러면 부담비, 공단이 약속된 급여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약속된 급여를 줄 수 있느냐. 보험료 가지고 그것을 연구한 연구가 있었고요. 2022년에 발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92년생의 경우에는 개인 수익비는 1.75 정도라고 해도 제도의 부담비 자체는 1.59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게 집합적으로 다 걷고 집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부담비에 계산은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20년을 받는데 첫 해 한 해 연금이 1년 지급됐으면 19년 치는 계속 운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개인하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비는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92년생의 경우에는 필요 내부 수익률이 5.83%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민연금 지금 보험료 9%로 걷어서 40%에 구민연금 산식으로 따지면 40%인데 9%의 보험료를 걷어서 40%의 연금을 줄 때 부족한 부분은 기금이 5.83%의 수익률을 계속 올리면 낸 돈과 받은 돈을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말하면 구민연금 수익률이 5.83%보다 더 올라가버리면 92년생 같은 경우에는 구민연금 제도에 자기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걸 기여라고 하는군요. 그런 계산을 한 거에 따르면 62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7.7%로 높아지고... 제가 지금 표를 보고 있는데 62년생부터 92년생까지의 구민연금 원단의 필요 내부 수익률인데 7.7%였던 게 5.8%까지 낮아져요. 이거는 가입자의 수 및 가입자의 당시의 경제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기금이 쌓여온 규모 등등. 그것보다는 구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깎였기 때문에 62년생은... 소득대체율이 깎여서... 아니, 그렇다면 수익을 예전보다 더 많이 안 내도 되는 거긴 한 거예요, 구민연금 공단이? 수익은 내긴 내야 되는데... 내긴 내야죠. 5.8%인데... 급여양이 줄었다라고...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이 줄었기 때문에... 급여양이 줄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연금의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외국에서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득대체율을 낮출하는 압박이 있거나, 즉 덜 받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거나. 그런데 그럴 때 한국이랑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세금이 기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금 안 들어가죠, 국민연금에? 국민연금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영세한... 영세 사용자한테 지원해주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안 받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원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1조가 안 됩니다. 1조가 안 되고... 크게 차이 없어요. 나머지는 지역가입자 중에 농어민한테 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어민 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해도 사실은 규모가 크진 않고... 1조가 넘는데, 실제 기금이. 1조로 따지면 1%도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선진국들은 연금에 세금을 넣잖아요. 넣고 있습니다. 운용이 잘 안 될 때, 혹은 운용이 잘 안 될 때가 아니어도 평상시에 항상... 기금을 가진 나라가 있고 기금을 다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OECD 38개국 중에 9개국만 기금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부가 방식으로 낸 돈, 보험료 내고 세금 더해서 연금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금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국고로 일부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후생연금의 20%가 국고로 들어오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고가 부담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 국고가 부담. 25%? 사실 법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를 해야 한다, 국고를 통해서라는 것만 명문화되고 그대로 운영이 되면 고갈론은 정말 거짓말이 될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사실 고갈론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이상하기도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이 부족하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재정 계산을 했던 방식들은 국민연금 사망선고를 계속 5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선고를 하면서 이거 죽었으니까 개인연금 각자 도생하셔야 된다.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실제로 보수 경제지가 내놓고 싶은 메시지는 각자 도생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삼성생명 드세요라는 거잖아요. 수익비가 일이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취임 초기부터 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개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계속 경제정책 방향에 명문화를 딱 박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경제정책에 명문화될 수 있는 거죠? 사적연금 많이 들라는 게? 그래서 지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900만 원으로, 좀 전에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300만 원 늘렸고요. 어려운 말 같은데, 사연금 사보험 든 거에 들어가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거야말로 국고를 이용해서 사금융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세액공제 감면액이 1조 3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1조 3천억의 세금을 손에 봐가면서 삼성생명 LIG를 도와주는 거죠? 제가 잘 이해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죠? 내부에 그걸로 수익을 보는 고위관료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국가는 책임 안 질 테니까 알아서 하셔라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 건보공단하고도 그 얘기 하는데 실비보험 더 들어라라고 사실상 권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급여 항목을 줄이는 건. 네,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시그널이잖아요. 그런 시그널이 국민연금에도 있다. 국민연금 믿지 마세요. LIG 삼성생명 드세요. 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다. 그리고 수익을 조금 보세요. 생보사는 더 많이 벌어갈게요. 이 메시지가 다 한 세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정연금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명백한 거죠. 이게 지금 파업의 주된 메시지입니까? 이번 파업에? 네, 뭐 저희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이제 거의 나갔습니다. 네, 이게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럼요. 50%짜리를 주셨어요? 국감 나오셨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저희 공단 노동자가 자결을 하면서 유지를 남기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안티사태가 촉발될 정도로 이제 실적에 대한 국민연금 부과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서 저희 송속창 열사라는 분이 이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라는 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었는데 저희 노조는 계속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라는 그 뜻을 받아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서 충분히 노후가 보장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포괄성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솟대 채율을 높여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공공제도의 신뢰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투쟁을 하는 거고요. 이번 11월에 파업과 여러 가지 투쟁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안 정해진 거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시민들이 국민연금공단 노조 파업에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건 없습니까? 걱정할 거라든가 없습니까? 이게 또 병원이랑 지하철이랑은 다르긴 한데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원이 아닌 비노 직원들이 일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입장이 다르죠. 다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파업 끝나면 돌아와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다른 노조들하고 상당히 다른 게 일단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무의 디테일을 정말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야 이게 국민 편인지 기업 편인지 알 수 있어가지고 파업을 할 때 메시지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메시지를 대체 어떻게 전달을 해야 국민연금이 해롭지 않고 해로운 건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돈을 내가지고 지금 보수경제지를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지 제가 정말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또 뵙죠. 전국 공공운수 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원 정책위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